서장. 산정위의 아침이 찾아왔다. 늘상 그러하듯이 이곳 조양공의 아침 풍경은 오늘도 황량하다. 산세가 유난히 험중해서일까. 동쪽 하늘로 떠오르는 아침의 노을은 그래서 대비되어 더욱 아름답고 장엄하게 보이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화검상. 그는 며칠째 계속해서 그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있는 중이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의 두 다리와 하체는 이미 감각이 사라지고 뿌리를 내린 석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상체와 특히 그 두 눈은 마치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뿌옇게 흐려진 그의 두 눈은 마치 간밤에 그 가득했던 짙은 어둠 속을 더듬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위는 이제 밝고 찬란해져 가는 햇살들만이 가득할 뿐 그 짙었던 어둠들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그 밝은 햇살들이 가득 쏘아져들어와 그의 두 눈을 찔렀기 때문일까. 그는 문득 눈을 감고 졸리는 표정을 짓더니 이윽고 마치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듯하던 자리에서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면벽 3년 그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만 느껴졌던 3년이라는 세월이 이제는 끝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도 과연 그러한 느낌에 는 변함이 없는 것일까. 그가 앉아있던 그 평평한 바위에서 뒤쪽으로 조금만 돌아가면 천연의 인공을 가미한 동굴 이 하나 나온다. 이른바 면벽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말하자면 이 부근이 바로 화산파에서 그 유명하다는 사과해라고 하는 곳이다. 사과에 대체 무엇을 사과하란 말인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 동굴로 향했다. 그런데 그 면벽동의 입구에 이르러 무심코 그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좌측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바라보았다. 그쪽에는 험악하게 치솟은 기암괴석들만 가득하고 간간히 키가 작은 수목과 이끼들만이 눈에 띌 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암괴석들이 즐비한 절벽에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뒤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래쪽으로 수십 장만 내려가면 약간 완만해진 둔덕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둔덕의 안쪽 바위들로 인해 가려진 구석진 자리로 가면 이른바 그만 이 간직하고 있는 어떤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그 이상스런 노인을 만나게 된 것은 그가 이곳으로 올라온 지 거의 2년쯤 지난 무렵의 일이었다. 노인은 얼핏 보기에도 대단히 평범해 보였고 또한 자신 스스로도 그저 이 부근의 산속에서 홀로 약초 따위를 캐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늙은이라고 소개했었다. 당시 그는 도저히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운 처지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극심한 방황과 몸의 열병으로 인해 거의 죽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어느 날 잠에서 깨듯 눈을 떠보니 어렴풋 이 희미한 의식 속에 서보았던 그 노인이 앞에 앉아있었고 또한 그 노인은 그를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노인이 그를 향해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는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노인이 살아온 이야기와 세상의 일에 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나중에는 주로 그가 이야기를 하고 그 자신 또한 자신이 한 그 얘기의 내용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노인의 어디가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졌느냐고 하면 그것은 설명하기가 곤란해진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아직도 그 노인의 어디가 이상했던 것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노인은 평범한 듯 이상했고 이상스러운 듯하면서도 평범했다. 노인에게서 비범한 구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도 노인에게서 이상스러운 느낌이 들곤 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까지 자신을 진정으로 간복시키는 그러한 노인과 같은 존재를 만나보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려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방황과 혼란을 거듭해왔었지만 그 노인을 만난 이후 그의 마음은 맑고 편안해지게 되었다. 그러한 깨달음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물이 스며들듯 찾아들었고 나중에는 그러한 깨달음이라는 자체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노인과 함께했던 시간은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세월이 없지만 그러나 그는 평생 다시 그런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그야말로 진정한 그의 마음속의 스승인 것이다. 노인은 그에게 자신의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오다 보니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그 노인을 무명노인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 노인은 얼마 전에 땅 속으로 돌아갔다. 노인은 그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육신은 치료할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지금 절벽을 돌아내려와 자신이 손수 만들었던 그 무덤의 앞에 서 있다. 형식적인 작별의 대례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무덤의 곳곳을 어루만지듯 손질해 보다가 멍하니 생각에 잠기고 그렇게 몇 번을 거듭하다가 그는 비로소 몸을 일으켰다. 앞으로 그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와서 본 면벽동의 내부는 여전히 황량하리만큼 단조로웠다. 눈에 띄는 것은 아무렇게나 깎아 만든 돌 침상과 돌탁자 그리고 빈 그릇들과 여벌의 수저들 그리고 단알과 떨어진 옷가지 등이 전부였다. 그곳에 있는 것들 중 그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마치 지난 3년간의 세월을 다시 더듬어 보기라도 하듯이 잠시 동안 가만히 그곳의 내부를 둘러보다가 이윽고 그는 신형을 돌려 밖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화검상 그는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 제1장 소광생 사과에 가 있는 이 조양봉의 또다 른 이름은 선인봉이다. 외부에서는 흔히 그곳을 선인봉이라고 부르지만 화산파 내부의 사람들은 그곳을 조양봉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부르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 만과거 화산파의 선배 고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조양봉의 정상에서 자아신공의 영감을 얻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그 조양봉의 칼날같이 치솟은 서쪽 절벽을 따라 아래로 한참을 내려가면 바로 이 화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연하봉의 기술과 접하게 된다. 연하봉은 그 자체로도 구름을 뚫고 하늘에라도 닿을 듯이 높게 치솟아있는 웅대한 기상으로 장관을 이루지만 그 주위에 마치 시립하듯이 웅대 공주 모녀의 새 작은 봉우리들이 떠받들고 있는 형상이어서 또 유명하다. 구파일방의 하나이며 당금의 강호무림에서 적지 않은 세력을 떨치고 있다는 화산파 그 화산파의 봉거지는 바로 그 연하봉의 기술계 폭넓게 위치하고 있다. 본래 화산파의 중심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연하봉의 정상에 있는 상궁이었다. 하지만 근래에 이르러 그곳 상궁은 단지 정통일파인 화산파의 근원지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을 뿐 과거와 같지는 않다. 세력이 점차로 증대됨에 따라 중심부는 아래로 내려왔고 장문인의 처소도 자아궁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현재 연하봉의 정상에 있는 상궁에는 한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화산신녀라고 부르고 있다. 3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가게 된 화검상의 기분은 뭐라 형용할 수 없이 복잡하고 미묘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다소 흥분되는 면이 없지 않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차로 마음이 서늘하게 잦아들었다. 그것은 과거에 입었던 마음의 상처가 다시 익숙했던 정경들을 대하면서 발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다 나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속으로 곪아가고 있던 것이다. 마치 그것을 확인이라도 해주듯이 그때 갑자기 사건이 벌어졌다. 그것은 그가 막 조양봉의 완만해진 기슬개 접어들려고 할 때의 일이었다. 5명의 사람들 그들은 길 옆에 우거진 숲속에서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도 길 한가운데로 달려나와 자리를 깔더니 서둘러 술상을 차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술상 위에 술 한 병과 술잔 그리고 안주로 유포까지 올려놓더니 나중에는 그 술상 옆에 다시 하나의 커다란 술통을 가져다 놓았다. 이어 나란히 서서 화검상을 바라보더니 저마다 입가에 기이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화검상은 물론 그들 다섯 명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바로 화산파의 제자들인 동시에 그의 동문사형제와 사질들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체 이것은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 3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다면 그동안 사람들도 많이 달라져들 것이고 또한 과거의 기억들도 희미해지게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화검상은 과거의 그 기억들이 희미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생생해진 것 같았다. 그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는 커녕 바로 엊그제까지 함께 어울렸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느낌은 결코 다정한 것이 아니다. 이윽고 그 다섯 명 중에서 낙검송 이 입을 열어 다소 머뭇거리는 어조로 말했다. 화화사제. 우리 오랜만에 만났군. 그동안 고생했을 테니까 우선우선 여기에서 술이나 한잔하고 가는 것이 어떻겠나? 사형인 낙검송은 화검상과 같은 배분이기는 하나 나이가 매우 많아서 올해 서른여덟이나 되는 중년인이다. 그는 대사형인 윤검진보다 겨우 한 살이 적을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화산파의 많은 사형제로부터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뒤늦게 입문한 외부인사인데다가 무학에 대한 자질 또한 평범하여 무공이 다른 사형제들보다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지금 말을 하면서도 어색하고도 반쯤은 주저하는 듯한 흡사 바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이번에도 역시 다른 사제들에 의해 억지로 이 일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실 눈앞에 이 다섯 사람들 중에 오직 그 많은 다소 우둔하게 는 하지만 사람은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그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우둔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째서 매번 착한 사람은 멍청해지고 악한 사람들만이 똑똑해지는 것일까. 세상의 이러한 이치는 정말로 알기 어렵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낙검송의 그러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옆에 서있던 봉검기가 음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흐흐 화사형 지금 나사형이 말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들으셨소. 설마 하니 그의 말을 거절하지는 않겠지. 흐흐 만일 그렇게 된다면 본문의 커다란 계율 하나를 또 어기게 되는 것일 테니까 말이오. 하하 본문의 커다란 계율 하나를 또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화산파에는 흔히 칠조라고 부르는 일곱 가지의 커다란 계율들이 있는데 스승을 속이고 조사를 능멸하며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중에 첫 번째 계율이다. 화검상은 이전에도 그러한 칠조 중에서 어느 하나도 범하지 않았는데도 면벽삼년이라는 중벌을 받았었다. 그의 죄목이라는 것은 그저 행동거지가 문나나여 화산파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칠조 중 하나의 죄가 첨가된다면 그는 대체 어떠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젠 나더러 목숨을 바치라는 말이로군. 화검상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말을 이었다. 하아 나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술을 끊어서 그만 술맛을 잇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은 술을 마시고 싶지 않구나. 그 봉검기는 나이는 이제 24살이어서 화검상보다 또 한 살 아래이지만 무공은 오히려 나이 많은 사형인 낙검송보 다도 월등히 높은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물론 화검상의 무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현재 화검상의 무공의 경지는 15년 전에 비해 조금도 진보하지 않아서 겨우 반갑자의 공력의 이류급에 불과하지만 우선 낙검송만 해도 이 갑자의 공력의 절정급에 올라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실상 현재의 화산파 내에서 비단 동문사 형제들 뿐만아 미라 사질들 중에서조차 화검상 보다 무공이 높은 사람들은 부지기수인 형편이었다. 화검상의 말에 봉검기의 눈빛은 기이하게 번뜩였다. 흐흐 정말이오. 한데 그때의 일이었다. 마치 봉검기에 그 말이 신호가 되기라도 하듯 주위의 다른 세 사람 피검석과 윤석평나 석화의 눈빛이 일순번쩍이더니 거의 동시에 땅을 박차고 화검상의 주위로 달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화산파의 현재 항렬은 몽창귀검석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피검석은 화검상의 사제이고 윤석평과 나석화는 화검상의 사제들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윤석평은 바로 퇴사형 윤검진의 아들이고 나석화는 눈앞의 낙검송의 아들이다. 지금 그 세 사람이 달려들면서 펼치고 있는 신법은 바로 십단금으로 화산파의 동문절에이며 마치 비단폭이 펼쳐지는 듯한 유연함과 흐름이 끊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물론 화검상은 높은 경제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것을 배운 적이 있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화검상의 주의로 다가들자 이내 그들의 손가락이 난화형으로 기이하게 벌어지며 화검상의 전신요열들을 향해 흔들리며 산면에서 어지러이 쇄도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난화불혈수라는 것으로 바로 급나수법의 일종이었다. 하지만 이 급나수법은 중수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자바채는 기술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피검석은 올해 23살로 화검상의 사제이며 그 무공은 역시 봉검기에 버금간다고 할 수가 있다. 그의 공력은 이 갑자반이고 이미 절정경지에 오른 지 오래였다. 따라서 배분도 아래이며 나이도 17과 14으로 어린 윤석평과 나석화의 공격도 그에 비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살벌하게 손을 쓰고 있는 사람은 가장 나이 어린 나석화였다. 그는 무공이 현재의 화검상과 비슷한 경지인 이류급에 도달해 있었는데 성풍은 부친인 나검송을 담지 않고 오히려 악독했다. 화검상도 만일 지난 날 그 거대한 무학상의 혼란을 극복하고 주와 임마를 당하지만 않았어도 지금과 같은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그는 지금 나석화와 비슷한 경지이기 때문에 무학이 일갑자 반의 공력의 인류의 경지에 있는 윤석평도 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 세 사람의 합공을 당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빌어먹을 속으로 욕설을 내뱉으며 화검상은 우선 급한대로 구공고를 사용하여 그들의 공격의 예봉을 피하려고 했다. 난화불혈수의 변화에 대해 그도 어드 정도는 알고 있기에 그 뒤에 다시 수단을 강구해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생각은 느리고 현실은 급박했다. 미처 구공의 방위를 얼마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어 느새 전면에서 대여섯 개의 나나형의 수형이 마치 물 흐르듯 전신을 애워싸며 어지러이 요혈들을 조여온다고 느껴진 순간 그는 이미 무력하게도 피검석에게 맹문을 재압당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화검상 본인에게는 정말로 어이없고도 우라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는 그만 너무나도 마음의 고통을 느낀 나머지 발작적으로 붙잡혀있는 손목을 뒤틀었다. 그때 피검석은 이제 화검상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생각하고 그의의 미소를 지으며 화사형 그러지 말고 자 어서 저쪽으로 갑시다. 라고 말하려고 했다. 한데 바로 그 순간의 일이었다. 갑자기 그에게 제압된 화검상의 맹문에서 일순 흡사 춤을 추는 듯한 알 수 없는 반탄력이 일어나더니 벼랑간 그의 손목이 흡사 뼈가 없는 사람처럼 괴이한 방향으로 뒤틀리며 그의의 손을 튕겨버리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맹문이라 함은 인체에 중요한 급소의 하나로서 일단 상대에게 그곳을 제압당하고 나면 공력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은 이상은 꼼짝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상식이었다. 지금 화검상의 공력은 오히려 피검석보다 훨씬 뒤떨어지니 그러한 일이 일어날 리가 만무한 것이고 만일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피검석이 그렇게 마음을 놓고 득의의 표정을 짓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화산파의 급나수법들인 나나부렬수나 72초흥사생사 박호근, 점의 18질 등 중에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괴이한 수법인 듯했다. 어... 피검석은 그만 크게 놀란 나머지 무심결에 잡았던 화검상의 맹문을 놓쳐버리고도 다시 잡을 생각을 못하고 멍청한 표정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기실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그가 아니라 정작 본인인 화검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의식 중에 취한 행동이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과거에 그는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주와임말을 겪으면서 스스로도 더 이상 무공의 진전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던 처지였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러한 광경은 그에게 이전과는 다른 어떤 기이한 무학상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고나 할까. 따라서 그는 그 순간의 기회를 이용하여 급히 빠르게 중단했던 구공고를 다시 펼치고 이를테면 낙영장이나 주격수와 같은 수법들을 사용하여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겉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피검석과 비슷하게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며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화끈하고 묵직한 충격이 전해져 왔다. 나석화가 어느새 뒤로 돌아가 표미각의 1초로 그의 등을 후려친 것이다. 한 순간이지만 깊은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검상은 미처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앞쪽으로 날려갔다. 하지만 그는 미처 바닥에 뒹굴기도 전에 다시 공격을 받아야 했다. 어느새 윤석평이 그 앞쪽으로 질러가서 날 아우는 그의 가슴을 향해 주격수를 적중시킨 것이다. 으 화검상은 그만 단숨에 뒤로 나동그라져서 혼절하고 말았다. 윤석평의 이 주격수는 정말로 심한 공격이었다. 나석화가 비록 발로 화검상의 등을 후려치기는 했으나 요해를 적중시키지 못했고 또한 아직 공력도 부족하여 화검상에게 그리 심한 상처를 입힌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윤석평의 이 주격수는 소위 말하는 화산파의 내가 중수법의 대표적인 것이다. 윤석평은 게다가 정확히 화검상의 급수에 적중시켰기에 화검상은 그만 심각한 내상을 잊고 혼절하고 만 것이었다. 화검상이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은 잠시 후의 일이었다.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먼저 느껴지는 것은 가슴에 지독한 통증이었다. 그리고 불쾌하게 짝이 없는 축축한 느낌과 함께 진동하는 술 냄새였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피검석 등의 세 사람은 주 위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나 석화는 아까 보았던 그 큰 술통을 들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축축한 느낌과 진동하는 술 냄새는 그가 그 술통 속에 술을 그에게 부어버렸기 때문인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그러한 사실을 알자 길게 탄식했다. 나는 이러한 꼴로 면벽 3년의 중벌을 받은 것인데 다시 이렇게 되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너희들은 어째서 차라리 나를 단번에 죽이지 않는가 그 세 사람은 특이하게 번들거리는 시선으로 화검상의 전신을 두루 훑어보며 괴상한 미소들을 짓고 있었다. 마치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이 신기하다는 표정 같기도 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낙검송과 봉검기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상황이 험악해지자 그냥 돌아가버린 모양이었다. 화검상이 다시 그 세 사람을 바라보자 피검석이 특이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화사형 이러지 마시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사형이 그렇게 정중하게 말했는데 그냥 박절하게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한 일이 아니겠소. 화검상은 가슴속의 지독한 통증 때문에 일 원하기도 어렵고 말을 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간신히 입을 열어 대꾸했다. 너희들은 정말로 사람을 잘 대접하는구나. 물론이오. 우리는 본래 마음이 너무 좋다는 것을 잊었소. 말과 동시에 피검석은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술병을 앞으로 내보이더니 누워있는 화검상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즉각 지풍을 날려 그의 아혈을 제압하고 강제로 입을 벌린 뒤에 술병 속에 술을 쏟아붓는 것이었다. 나사형과 봉사형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갔소. 흐흐하지만 나사형의 명령이니 내가 화사형을 잘 대접해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소. 흐흐흐 이건 구하기 어려운 술이오. 그러니 화사형은 우리의 대접을 약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새 속에 다시 내려온 기분을 만끽해보도록 하시오. 그 술은 그야말로 독하디독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가슴속까지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확실히 구하기 어려운 술이라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 한 병의 술이 뱃속으로 다 들어가자 화검상은 금방 정신이 몽롱해지고 의식이 가물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그의 귓가로 다시 피검석의 특이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장무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오. 그러니 웬만큼 즐겼으면 빨리 가보는 것이 좋을 것이오. 흐흐흐. 그 세 사람의 발소리가 점차로 멀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검상은 미처 그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피검석에 나중에 그 말을 곰곰이 되씹어보고 있었다. 외조부가 외조부가 그들에게 이 일을 시켰다는 말인가.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만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화검상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가 이 미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무렵이었다. 술은 뜻밖에도 덜어 약이 되기도 한다. 그 독한 술 때문인지 가슴의 통증은 많이 완화된 듯 했으나 대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화검상은 간신히 그 통증을 억누르고 몸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 술 깨운이 아직 남아있어서 정신이 흐릿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 가부자를 틀고 앉아 운공조식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운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아신공이다. 그것은 비록 위력이 우레와 같이 강맹하기는 하지만 그 위력이 강맹한 만큼 주하인마에 들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화산파에서는 제자들에게 운계행공을 할 때는 반드시 잡념을 제거하고 급한 마음을 가지거나 산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물론 무학의 절정경지에 이르러 내공이 상승경지에 도달하면 그러한 위험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만 지금 화검상의 경지는 겨우 이류급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었다. 마음이 혼몽한 탓인지 진기가 사방으로 마구 날뛰려 하고 가슴의 통증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화검상은 운공조식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밖에 없었다. 술에 젖었던 의복들은 이미 말라버렸다. 하지만 술 냄새가 진동하고 의식이 몽롱한 이런 상태로 장문인 을배러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운공조식을 그만두자 가슴의 통증은 다시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는 다행히 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다. 아까 술상을 차렸던 장소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악랄할 정도로 매사가 철저하여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조금의 흔적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목욕을 할 곳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완만한 산피탈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자 이 내 폭포수가 이어지는 작은 계곡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지독한 내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화검상은 조심스럽게 그 계곡으로 내려가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몸을 담갔다. 초여름의 날씨였지만 이곳 화산의 지세는 험하고 음기가 강하여 아직도 계곡의 물은 얼음같이 차가웠다. 계곡 물에 몸을 담그자 가슴의 통증은 심해졌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물속에서 몸과 마음을 씻어내다가 이윽고 자아궁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강호인들이 특기 중에 하나는 바로 힘이 돼 단해진다는 점이다. 수천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강호물인계는 그간 무학상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여러 가지 단점들이 보완되고 인간의 한계라고 불리는 경제 들을 수도 없이 초월하게 되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명칭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본래 인륜이 절정 최절정인이 하는 말들은 거의가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들이었고 또한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근래에 이르러 그러한 말들은 이미 분명한 차이를 갖게 되었고 또한 그 차이도 대단히 현격해지게 되었다. 지금에 이르러 인류는 자매판의 최고 경지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절정은 황화예의 상승 경지를 각기 백연탄과 대홍락의 경지를 대변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공력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일갑자라는 것이 인류 고수가 60년간 부단히 연마하여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가리켰는데 근래에는 그저 삼류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삼류의 내공심법으로 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그것은 강호상의 무학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는데 공력의 기준은 특별히 다시 정할 수가 없어서 옛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사람은 하루 종일 제 아무리 열심히 내공을 연마한다고 해도 일단 밤에 잠을 짜게 되면 그 연마된 내공의 열애아 호분 도로 잃어버리게 되었다. 낮에 연마한 공력은 밤이면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 열의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부단한 노력은 마침내 장구 한 세월에 걸쳐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에 이르렀다. 잠을 자면서도 완벽하고 무리없이 진기를 계속 역으로 운행시키는 내공심법이 나타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또 본래의 결점을 완전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왕왕 어떤 사람들은 남들과 같은 나이에 무려 10배나 되는 공력을 쌓게 되기도 하였으니 그 성취에는 그 사람의 무학에 대한 자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래 무학이 깊은 경지로 들어갈수록 더욱 더 민감하고 위험해지는 것이며 그런 위기를 잘 이해하고 터득하여 극복해가는 것은 자질과 커다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화산파에서는 예로부터 무학 고수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한때는 그 문화수가 천여명에 달한다는 이 이야기도 있었다. 그들은 그 막강한 힘으로 노동을 하여 이곳 화산의 형태를 여러 곳이나 바꾸어 놓았다. 산과 계곡이던 것이 평탄하게 밀려져서 그 넓은 연무장으로 화하고 다시 그 주위로 무수한 고층 정각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미 오래전에 일이어서 그 고층 정각들의 도우 이미 색이 변하고 이끼들이 가득 끼었으나 연무장 쪽으로 걸어가는 화검상은 새삼 일개 문파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연무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제법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왠지 그의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화검상을 은연 중 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화검상은 3년 전에 지나칠 정도로 심한 방황을 하며 돌아다녀서 그들의 명성에 누를 끼쳤던 것이 틀림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당시 그에게 소광소광생이라는 별호가 붙었을까. 연무장의 입구에 도달하니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한눈에 보기에도 육척의 키에 후리후리한 체구를 하고 냉혹한 인상을 하고 있는 그는 바로 손이 사형인 조 검왕이다. 그의 나이는 이제 28일 것이고 보아하니 그간의 무악도 훨씬 증진된 것 같았다. 아까 보았던 봉검기의 무공도 놀랍지만 조 검왕의 무공은 더욱 대단하여 방금 화산파의 이대 제자들 가운데에서 후기 지수의 하나로 꼽히고 있었다. 조 검왕은 연무장의 입구 한쪽에 있는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장검을 닫고 있었는데 화검상이 다가가자 이내 장검을 거두고 몸을 일으켰다. 조 사형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는가? 생각보다 늦었군. 조 검왕의 예리한 시선은 마치 비수처럼 화검상의 전신을 헤집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화검상 이 오기를 기다렸단 말인가? 하긴 지금은 이미 사위의 황혼의 저녁노을 이 가득 물들고 있는 때였다. 모두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가슬 시각이고 조 검왕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연무장에서 혼자 남아 검을 손질하고 있다는 자체가 다소 이상한 일인 것이다. 조 검왕의 전신은 마치 한자루의 장검으로 변한 듯 얘기를 바라고 있었다. 화검상은 그것을 대하자 가슴에 내상이 다시 심하게 발작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조 검왕에게 다가갔다. 저는 소광입니다. 그 소광이 어디 가겠습니까? 조 검왕은 한 차례 더 화검상의 얼굴을 주시하더니 이내 안쪽을 향해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날 따라오게. 이 연무장은 일반 저택의 마당과는 판이하게 넓었다. 신법을 펼칠 수 있을 때는 넓은 줄 모르겠더니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고 보니 연무장 전체가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었다. 조 검왕은 비록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서둘러 따라가고 있는 화검상보다 최소한 두 배는 빨랐다. 조 검왕은 화검상이 뒤에 처지면 한참을 서서 기다렸다가 다시 걸어가곤 했다. 황혼의 노을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 노을빛이 모두 사라지고 주위가 어두고 둑해져서야 비로소 화검상은 연무장의 뒤편에 있는 거대한 석조 건물 앞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그 석조 건물은 모두 5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거대한 대청이고 맨 꼭대기의 5층은 장문인의 직무실이 있는 곳이다. 석조 건물의 입구 위에는 거대한 현판의 웅장한 글씨체로 뭐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화검상에게는 잘 보이지도 않고 또한 그 기억도 희미하다. 대신 그 아래쪽 입구에 기대고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다 뚜렷하게 다가온다. 준수하고 온화한 듯한 외모의 장검을 가슴에 안아들고 있는 중 명검사 바로 대사형인 윤검진 이다. 아니 대사형 아니십니까. 한데 지금 저를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윤검진은 다소 어색한 듯한 표정으로 입구에 기댔던 몸을 떼고 다가오더니 말했다. 장문인께서는 이미 처소로 돌아가셨네. 자네더러 그쪽으로 오라고 하시더군. 장문인의 처소라면 바로 다름 아닌 자아궁이다. 화검상은 웃으며 대꾸했다. 아 제가 너무 늦은 모양이로군요. 이렇게 대사형께 수고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윤검진은 문득 그에게 오른손을 내밀었다. 자 어쨌든 오랜만에 만났으니 우리 악수나 하세. 예 저도 그동안 대사형을 보고 싶었습니다. 화검상은 웃으며 그의 손을 마주잡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화검상의 안색은 갑자기 다소 일그러지며 파리해지고 말았다. 윤검진의 마주잡은 손끝에서 일순 칼날갓 이 예리한 경기가 뻗어나와 그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빈손으로 펼친 검기진상으로 검법이 상승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가능한 수법이다. 화검상은 그가 갑자기 자신에게 그와 같은 수법을 사용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놀라고 몸이 고통에 얼어붙는 듯하여 몸을 휘청거렸다. 그러자 윤검진은 즉시 손을 빼고 휘청거리는 화검상의 몸을 부축하며 웃으며 다시 말했다. 하하 자네의 무공은 그동안에도 조금도 늘지 않았군. 역시 소강생다운 일이네. 말을 마치자 윤검진은 조건왕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안쪽으로 사라져버렸다. 화검상은 극심한 내상을 입은 데다가 다시 거기에 새로 심한 내상을 더하게 되어 그야말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는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공력이 소실당하거나 주와임마로 들어서게 되는 것은 물론이오 자칫하면 죽음을 당할 위험까지 있었다. 하지만 화검상은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일부러 먼저 안쪽으로 걸음을 떼어놓으며 조건왕에게 말했다. 그럼 어서 이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조사형께서 바쁘시면 저 혼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득 조건왕은 그의 옆으로 다가오더니 품속에서 한 아래의 검은 단안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이게 뭡니까? 화검상이 의아해하며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자 조건왕은 다소 퉁명스런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자네는 지금 심한 내상을 입었네. 그런 놈으로 장문인을 뵐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화검상이 그 단안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화산파의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화산파의 내상약인 구전호시만이라는 것이었다. 무학이 발달하면서 그에 따라서 그 무학을 증진시키는 대필요한 보조적인 영약들도 많이 진보를 보이게 되었다. 제2장 3궁의 화산신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제자들까지도 손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해진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영약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커망은 외부에서 들어온 인물치고 집안이 매우 부유하여 화산파에서도 상당히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라면 이러한 영약 몇 개 정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늘상 냉혹하고 차갑기만 하던 그가 갑자기 그런 호예를 보인다는 것은 예상밖에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화검상은 일시 다소 놀라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미소하고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구전호시만은 화산파가 자랑하는 내상약의 하나인 만큼 그 효과가 상당히 탁월했다. 그것을 복용하고 그 자리에 가부자를 틀고 앉아서 약기운을 받아들이니 극심했던 내상이 많이 호전되어 들 뿐만 아니라 약간의 운기도 가능해졌다. 이미 사방이 어두워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냥 이곳에서 조식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화검상은 내상이 다소 호전되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커망에게 폭권으로 감사를 대신했다.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군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커망은 그 인사를 받는 둥 많은 둥하며 앞서서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이번에는 약간의 신법을 구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뒤에 처지지 않고 잘 따라갈 수가 있었다. 잠시 후 몇 개의 건물들을 돌아가는데 문득 조커망이 고개를 돌려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화검상에게 말했다. 자네는 그동안 사람이 많이 변한 것 같군. 그렇다. 분명히 화검상은 그동안 달라진 데가 있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왕왕 그 사람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법이니까 조커망의 뒤를 따라가며 화검상은 문득차 신의 3년 전의 모습을 회상해보며 씁쓸하고도 무거운 감회에 젖었다. 자하궁은 안쪽에 다소 아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리석으로 아름답고 웅장하게 축조된 자 하궁의 곳곳에 무수한 등불들이 주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을 때 화검상은 드디어 조커망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다. 자하궁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장문인의 처소는 화산파 내부의 건물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정문도 웅장하여 마치 하나의 작은 객청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화검상과 조커망의 안으로 들어서 자인의 두 명의 노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모두 80대 후반의 나이로 두 눈에서 저마다 섬뜩할 이만큼의 날카로운 광채가 폭사되고 있었는데 그 생김새는 전혀 다르다. 하나는 온통 쭈글쭈글한 주름살이 얼굴을 가득 뒤덮은 깡말은 노파였는데 구부정한 자세로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었고 다른 하나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피둥피둥한 얼굴에 뚱뚱한 몸집에다가 허리에 매달린 검자루를 붙잡고 서서 이쪽을 맹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물론 그녀들도 화검상에게는 매우 낯익은 사람들이다. 바로 장문인과 같은 대분인 천자 항렬의 장로들인 귀천능과 왕천파였다. 강호에서는 그녀들의 이름을 들으면 잘 몰라도 화산이파파인 귀파파와 왕파파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귀천능은 조용하고 음산한 모습인데 반해 왕천파는 강하고 다 혈질이어서 두 사람의 성격은 아주 판이하게 달랐다. 귀천능과 왕천파를 보자 조콤왕은 걸음을 멈추었고 화검상은 반가운 기색으로 그녀들에게 다가갔다. 두 분 사숙조님들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화검상이 정중히 읍하며 말하자 맹렬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던 왕천파가 미끄러지듯이 한걸음에 다가와 쏘아보며 입을 열었다. 그간 반성 좀 하라고 올려보냈더니 아직도 별로 반성한 것이 없군 그래. 화검상은 낯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으나 미소로써 손마음을 감추었다. 사실 화산파의 제자들 중 거의 대부분이 그를 미워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한 노릇인 것이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거듭 주의하여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천파는 여전히 화검상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귀천능을 바라보더니 다시 말했다. 사자 사자가 보기엔 어때요 정말로 이 녀석이 이전과 달라진 것 같나요 귀천능은 여전히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은 채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무심한 듯이 대꾸했다. 글쎄 삼의 내 생각은 어떠냐 왕천파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도 같아요 게다가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녀석의 태도가 그때 갑자기 왕천파의 좌수가 미끄러지듯 이 움직이며 화검상의 가슴을 쳐왔다. 화검상은 자신도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던 터라 미쳐 그러한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만일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녀의 공격을 그는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눈앞에서 뭔가 번쩍인다고 느낀 순간 그는 흡사 쇠뭉치로 얻어 맞은 듯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릿속이 윙하니 울리는 것을 느끼며 뒤로 날아가고 있었다. 너무도 갑작스런 일이었기 때문에 화검상은 잠시 정신을 못 차렸다. 문득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어느 덫 바닥에 길게 쓰러져 있었고 입속에서는 검은 핏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화검상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오히려 더 후련해진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왕천파가 조금 전에 펼친 일장이 평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화산파의 절악들 중에 하나로 육합신장2라는 것인데 이른바 조화를 위주로 하는 최상승의 절해였다. 그것은 조화를 위주로 하는 만큼 처음에는 부드럽게 뻗어나갔는데 일단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라도 대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삽시간의 점성이 강한 비단폭과 같은 기운으로 돌변하여 상대의 허점으로 파고들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론은 간단하지만 정말로 그러한 절기를 펼쳐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화검상이 미리 그러한 공격의 증우를 알아차리고 반격을 했더라면 오히려 더욱 커 다른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말인데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만도 아니다. 육합신장이 만일 정말로 부드럽기만 한 절기라면 그것을 알고 있는 상대에게는 쓸모없는 공격이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설사 상대가 반격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일단 상대의 몸에 부딪히면 우레와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었다. 강력한 자아신공을 바탕으로 하여 펼쳐지는 무공이기 때문이다. 왕천파의 무공은 이미 명실공이 최절정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 그녀의 공격은 이미 칠갑자를 넘어서고 있으며 갑자기 장력을 펼쳤다가 화검상이 멍청하게 가만히 있자 마지막 순간에 그 장력을 도로 거둔 것이다. 비록 장력을 거두기는 했어도 그 여력은 남아있었다. 그것은 화검상의 가슴속을 자극했으며 그것이 오히려 조금 전 애 복용한 내상약의 기운을 촉발시키고가 숨속의 우려를 움직여서 입 밖으로 흘러나오게 만든 것이다. 비록 우연의 일치이기는 했지만 화검상은 그로 인해 엉뚱하게 도둑을 본 것이다. 내상약의 기운이 촉발되고 가득 찼던 죽은 우려를 빠져나가고 나자 비단 가슴속이 시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상이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쓴맛을 본 처지이기에 화검상은 금방 일어나지 않고 쓰러진 채로 은근히 그녀들의 눈치를 살폈다. 왕천파는 한 차례 급습을 가했으면서도 시선은 계속 귀천능을 향하고 있었다. 더욱 건방져졌다는 말이에요. 사자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이라도 있나요? 귀천능은 힐끗 쓰러져 있는 화검상을 바라보더니 여전히 무심한 듯이 대꾸했다.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겠느냐 그저 스스로 한 일에 대한 죄값을 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지 왕천파는 두어 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쪽에 우두커니 서 있는 조컴왕에게 말했다. 너는 그만 돌아가 쉬도록 해라. 예 사숙조 조컴왕은 약간 멈칫하는 듯 하다가 이내 읍하며 예를 올리고는 신형을 돌려 밖으로 사라졌다. 화검상은 그녀들이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감히 더 이상 누워있지 못하고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났다. 왕천파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다시 말했다. 너는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강호에서는 이 두 노파는 성격이 괴팍하기로 소문나 있었다. 화검상은 느닷없는 일을 당하고 나서 영문을 잘 알 수 없었지만 이내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렇다면 내놈이 이렇게 건방져서야 되겠느냐 말이다. 소리침과 동시에 왕천파는 즉각 달려들어 화검상의 멱살을 잡아 들어올렸고 이내 맹렬히 노려보았다. 화검상은 사실 지금 죄값을 모두 치르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또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다만 자신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사실 정도가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대체 건방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화검상이 우스꽝스런 상태로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문득 비교적 말이 없던 귀천능이 음산한 음성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사내 내가 보기에 그 아이는 지금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 그러니 그렇게 닦아내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왕천파는 화검상을 잡아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문득 귀천능의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내가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우스꽝스런 상황이 되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늦장을 부린 잘못에 대해 시인합니다. 순간 왕천파의 우수가 번개처럼 날아와서 삽시간에 철석 철석 철석하고 좌우로 세 차례나 화검상의 뺨을 후려쳤다. 그러나 손속 역시 화검상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해도 피하거나 막지 못했을 것이다. 화검상은 대번에 정신이 아득해지고 양뺨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머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입술과 양뺨의 안쪽이 터져나가서 입으로 핏물이 흘러나왔고 하마터면 이빨도 부러질 뻔했다. 뭐라고 내놈은 그래도 헛소리를 늘어놓을 작정이냐 읍 대체 무슨 일로 나를 이렇듯 답답하는 거지 그렇게 답답하면 직접 그 죄목을 가르쳐주면 될 일이 아니오 그때 다시 귀천능이 음산한 어조로 입을 열어 말했다 내놈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있다 내놈의 아비와 하래비의 죄값을 내놈이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겠지 순간 화검상은 느끼는 바가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한때 화산파의 장문이기도 했지만 큰 죄를 지어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흡사 미친 듯한 생을 살아서 만인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화검상의 벼루인 소광 이부친인 화기농의 노광이란 벼루에서 나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 두 사람은 지금은 이미 죽고 없기에 화검상이 대신 그대가 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조상을 잘못 둔 죄라고나 할까 화검상은 안색이 무거워져서 입을 열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왜 좀 더 매사에 겸손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왕천파는 우라가 크게 침인 듯 소리치며 화검상을 바닥에 내던져버렸는데 화검상은 이번에는 전신의 뼈가 모조리 탈골하는 듯 한 고통을 맛보았다 이들 화산이 파파의 무공은 이미 최상승의 경지에 올라 있어서 그저 가벼운 손속이라고 해도 감기 강가 작용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화검상은 이때 육신의 고통보다는 마음이 더욱 괴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 화산이 파파의 요구사항은 이제 명백하게 알 수가 있었다 그는 오늘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행동했다 그것은 죄인의 자식이라는 점을 두고 볼 때 너무나도 건방지다는 것이다 죄인의 자식 그럼 이제부터 개처럼 네 발로 기며 그들의 발바닥이라도 핥으라는 말인가 이윽고 화검상은 느릿하게 바닥에서 일어나 그녀들에게 공손히 사죄의 인사를 했다 제자가 너무 분수를 모르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할 테니 두 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귀천능은 무심히 그를 바라볼 뿐이고 왕천파는 냉랭한 시선으로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흥 이제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양이군 화검상은 다시 그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그럼 제자는 이만일이 있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검상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왕천파가 다시 걸음을 옮겨 그의 앞을 막아섰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저는 장문인의 부르심을 받고 뵈러 가는 길입니다 왕천파는 냉랭한 표정으로 잘라 말했다 너는 그곳으로 갈 필요 없다 화검상은 약간 의아해졌다 저는 오늘 명벽 3년을 마치고 보고를 들리러 가는 길입니다 갈 필요 없다니까 무슨 잔말이 많으냐 너는 그냥 너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해라 화를 벌컥 내는 왕천파를 보고도 화검상은 쉽게 발길을 돌릴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며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제가 어찌 장문인의 명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 화검상은 한 줄기 선광과 함께 목 밑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왕천파가 어느 틈엔가 장검을 뽑아들어 검날을 그의 목덜미에 들이댄 것이다 이번에는 왕천파가 정말로 대놓아여 검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비단 목덜미에 닿아 작은 혈흔을 만들고 있는 푸른 검날의 기세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릅뜬 두 눈에도 한 쌍의 살검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화검상은 문득 뜬 꼬리 오사케 짐을 느꼈다 그때 귀천능이 앉은 채로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내가 장문인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해도 그 책임은 우리가 지도록 하겠다 너는 벌써 조금 전 우리의 말을 잊은 것이냐 그렇다 화검상은 문득 전신의 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일반 제자라면 장문인의 명이 있을 경우 그를 만날 수 있으며 당연히 또한 만나야 한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도 죄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장문인을 떳떳하게 배울 수가 있겠는가 그녀들의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였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화산파의 제자인가 아닌가 그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죄인의 자식이라는 낙인은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검상이 낙담하며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문득 안쪽에서 가벼운 기척과 함께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체구가 헌칠하고 풍신 이수려해 보이는 중년인이었는데 등의 한 자루에 장검을 메고 있었다 화검상은 하마터면 장문인이 나타난 줄로 착각할 뻔했다 하지만 장문인이라면 그렇게 젊어 보일 리가 없는 것이며 그는 바로 장문인의 아들이자 화검상의 외삼촌이 되는 화산신수 풍기엽이었다 풍기엽은 올해 58빈대 무공위 일대제자들 중 최고이고 명실공위 차기 장문인으로 내정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풍기엽이 나타나자 왕천파는 장검을 거두었고 화검상은 그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외삼촌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풍기엽은 먼저 폭권으로 귀천능과 왕천파에게 예를 취해 보인 후에 이윽고 화검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너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 너는 그동안 사마외도의 무공을 배웠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사마외도의 무공이라니 화검상은 일순 크게 어리둥절해져서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말했다 그건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어찌 그런 무공을 배우겠습니까 풍기엽은 매우 못마땅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라면 됐다 그건 그렇고 시간이 늦었으니 너는 두 분의 말씀대로 그냥 돌아가도록 해라 화검상은 주위의 화산이 파파를 바라보았다 그녀들은 몹시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쏘아보고 있는 중이었다 화검상은 이에 감히 더 이상 장문인을 만나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못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그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풍기엽과 화산이 파파는 그저 차갑게 쏘아보기만 할 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정문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 문득 왕천파가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었다 저 녀석은 정말로 멍청하군 자기의 어미 덕분에 아직도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지 어머니 덕분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라고 자하궁의 정문에서 돌아나와 처소 쪽으로 걸어가며 화검상은 내내 그와 같은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는 어제까지 그러한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을까 그는 새삼스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기실 그는 3년 전만 해도 주변의 이상한 시선들을 의식하기든 했지만 미처 그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생각해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온갖 근원적인 번뇌와 혼란들이 엄습해와 항상 그를 무기력하고 방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의식이 늘상 몽롱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분명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게 된다 그는 외부의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부의 문제를 해 결하려고 몰두했고 그리고 모든 악조건들은 자신의 탓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그의 심리는 너무나도 순진했던 것일까 일단 내부의 문제를 대강 해결하고 나자 이번에는 외부의 압박을 받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압박은 나무나도 막강하여 화검상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이 화산파 내부에는 당연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데 오늘따라 주의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것 같았다 화검상이 다시 아까의 그 상황을 생각해보며 건물의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문득 무엇인가 걸린 듯 뒤로 벌렁 넘어졌다 돌뿌리에 걸린 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아무리 무공이 형편없어도 반갑자의 공력에 이류급의 무공을 지닌 자이다 과거 무학의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중년의 검사들이 자랑하며 강호를 활보했을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도 그는 그 공력에 의거하며 이장의 거리를 한걸음에 나아갈 수가 있고 육척의 높이를 도약할 수가 있으며 두 개의 변환을 동시에 일으킬 수가 있다 몸놀림이 일반 사람들과도 달리 가벼워서 웬만한 험진은 가볍게 나아갈 수가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 험한 조양봉의 암벽을 타고 내려오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 약간의 내상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가 그저 멍청하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정도는 아니다 만일 그것이 그냥 돌뿌리였다면 그는 넘어지는 순간 가볍게도 약하여 회전함으로써 낭패를 당하지는 않아 될 것이다 과연 몸을 일으키고 보니 골목의 안쪽에 피검석이 교묘하게 숨어 있다가 특이하게 웃으며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안쪽에 숨어 있다가 교묘하게 발을 내밀어 화검상을 넘어뜨린 것이다 지금 그의 뒤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바로 나석화와 우검금이었다 우검금은 사매로써 나이는 현재 방년에 꽃다운 23살이고 무공은 인류 수준이었다 그녀의 용모는 그간 더욱 갸름해진 것 같았는데 어두운 편이라 웃는 듯하는 그녀의 표정을 자세히 보기는 어려웠다 왜 또 나에게 술을 대접하고 싶으냐 피검석은 낮에 자신이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이 드는지 비실비실 웃으면서도 대꾸했다 아니 나는 사형이 장무님께 맞아 죽은 것 이 아닌가 하여 와 봤을 뿐이오 나석화는 그저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고 우검금은 말이 없었다 화검상은 우스꽝스런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라도 하듯이 툭툭 등 뒤에 먼지를 털며 말했다 나는 그 전에 이미 목욕을 하고 술 냄새도 제거했다 내가 장무님께 고해 바치지 않은 이상 내가 왜 맞아 죽겠느냐 피검석은 다소 궁금한 듯 음엄한 눈빛을 굴렸다 그럼 장무님께서는 사형을 그냥 순순히 보내주셨다는 말이오 화검상은 말했다 그럼 너는 내가 정말로 맞아 죽기를 바랬다는 말이냐 피검석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야 사형이 맞아 죽었다면 그건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 화검상은 고개를 돌려 우검금에게 말했다 3회는 그간 잘 지냈나 보아하니 무공도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우검금은 다소 머뭇거리다가 간단하게 대꾸했다 나는 뭐 그저 그렇게 지냈어요 우검금이 쌀쌀맞게 그를 대했지만 그것은 이미 그가 늘 겪어오던 일이었다 그럼 그다지 잘 지내지는 못한 모양이군 사실 나도 그동안 그저 허송세월만 한 셈이지 그때 갑자기 나석화가 말도 없이 장검을 꼽아들어 그를 공격해왔다 낮에는 검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장검을 가져온 모양이었다 그것은 낙연검법으로 화산파의 여러 검법들 중에 하나이다 마치 거마의 꽃이 흩날리듯이 일어나며 삽시간에 화검상의 몸을 뒤덮었다 검광은 사방에서 몸을 뒤덮어왔지만 거마는 두 송이씩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 두 개의 변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이었다 사람의 눈은 그다지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여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그대로 볼 수 없게 된다 이미 물체가 사라지고 없는데도 눈은 여전히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인데 두 송이의 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짧은 순간에 두 개의 변환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다 검을 그대로 베거나 찔러가는 것은 변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변환이란 그대로 베어가다가 갑자기 방향이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 짧은 순간에 두 개의 변환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장검의 빠르기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이며 검광 이 일시에 몸을 뒤덮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화검상은 갑자기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말을 할 여유도 없이 황급히 몸을 좌우전으로 뒤집어 마치 고개를 하듯 나석화의 공격을 피해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멈추지 못하겠느냐 무공을 펼치는 도중에 말을 하게 되면 자연히 기가 산란해지게 되고 행동도 그만큼 더뎌지게 된다 화검상은 가까스로 입을 열어 말을 하면서 도 그 사이에 이미 서너 곳이나 상처를 입게 되었다 비록 상처가 깊지 않고 그저 가볍게 스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아래 배분의 녀석에게 이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피검석은 특이한 표정으로 뒤로 약간 물러 나 팔짱까지 끼며 말했다 그 녀석이 사형에게 한 수 배우고 싶은 모양이니 그렇게 빼지만 말고 한 수 가르쳐 주시구려 흐흐흐 화검상은 일이 매우 난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긴 난감한 일이라는 것은 그가 늘상 격어우던 것이기도 했다 이 나이 어린 나석화의 무공은 화검상과 비슷한 수준이고 게다가 녀석은 장검을 가지고 있다 손에 병기가 없어도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무공이 지고 한 경지에 이르러 둘 때의 일이고 화검상과 같은 경지에서는 도저히 빈손으로 병장기를 가진 자를 처리하기란 어려운 노릇이었다 변환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 검아들이 마치 환상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바로 황검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마치 마술을 부리듯 나타난 여러 개의 환영 중에서 진짜를 찾아야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만일 건강과 같은 관계를 발산하게 되면 그 환영들도 비록 진짜가 아니더라도 위력을 발휘하게 되며 그때는 그 환영 모두를 막아내야 한다 물론 그 변환의 숫자는 황검과 같을 수가 없겠지만 위력이 막 강하다는 점에서 이것을 변검이라고 부른다 화검상으로서는 지금 그런 무학의 원리를 생각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아무래도 다소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구공고를 펼쳐서 가까스로 나석화의 검법을 피해내고 있던 화검상은 느닷없이 그 보법을 멈추고 나석화의 전면으로 다가들었다 만일 화검상이 끝까지 보법에 의지하여 그 검공을 피하려고 했다면 그는 곤욕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의 호전되어 가던 내상이 무리한 진기의 운용으로 다시금 발작하려고 하던 단계였기 때문이다 나석화는 비록 나이에 걸맞지 않게 교활하고 간악스러웠지만 아직 대담하지는 못했다 화검상이 피하는 것을 멈추고 곧장 다가가 자 당연히 이미 노리고 찔러 들어갔던 장검이 그의 왼쪽 어깨에 박혔다 하지만 나석화는 이내 놀라서 손에 힘이 빠지고 말았다 그는 화검상이 설마하니 이렇게 부상을 무릅쓰고 다가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에 화검상은 어느새 난화불혈수를 사용하여 그의 맹문을 잡아버렸고 이어 연거푸 지품을 날려 그의 마혈까지 제압해버렸다 화검상은 그러고 나서 어깨에 박힌 장검을 뽑아내고 부근의 혈도를 눌러 지혈을 시켰다 피검석은 상황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줄은 미처 예상 못한 모양이었다 멍청하게 서서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나석화와 태연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화검상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그는 가벼운 냉소와 함께 말했다 사형의 무공은 그간에 다소 향상된 모양이오 나사지를 다 이기다니 놀라운 일이오 비아냥거리는 피검석의 말을 들으면서 화검상은 여전히 태연한 기색으로 대꾸했다 그래 자네도 어디 나와 한판 붙어보겠는가 문득 피검석의 두 눈에서 악독한 살광 입원뜯였으나 그는 이내 교활하게 눈빛을 굴리며 말했다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소 흐흐 사형이 그 훌륭한 어머니를 뵙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두고두고 나를 원망하게 될 테니까 말이오 말이 끝나자 피검석은 즉각 지풍을 날려 나석화의 마녀를 풀어주고는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버렸다 내가 그렇게 다정하게 나오다니 정말 뜻밖의 일이로구나 무검금은 특이한 시선으로 화검상을 바라보더니 피검석의 뒤를 따라갔고 나석화도 원독에 가득 찬 표정으로 화검상을 노려보면서 장검을 주어들고는 그 뒤를 따라 사라져버렸다 일단 위기를 넘기고 그렇게 다시 혼자 남게 되자 화검상은 장검이 박혔던 부위가 그제서야 심하게 쑤셔오는 것을 느꼈다 자세히 상처 부위를 들여다보니 다행히도 살각과 피부만 다소 깊게 찢어졌을 뿐 근골은 다치지 않았다 간단히 의복을 찢어서 상처 부위를 싸매고 나서 화검상은 문득 피검석이 나중에 했던 말을 내리에 떠올렸다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라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고 나자 그는 자신이 아직 모친을 뵈러 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했다 과거 그가 한창 심하게 방황할 때 모친은 더없이 엄격하고 두려운 존재였고 또한 냉정했다 그가 미처 모친을 뵈러 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은 과거 모친을 피해 다니던 습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 문일 것이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발길을 돌렸다 과거의 화산파의 중심지로 쓰였던 연하봉의 정상에 있는 상궁에는 지금 한 명의 고독하고 신비로운 여인이 기거하고 있는데 바로 화산신녀이다 하지만 강호에서 그녀가 바로 소광 화검상의 모친인 풍귀월임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또한 그간의 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홀로 연하봉의 정상에서 고고하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녀는 대체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 제3장 영웅의 논리 연하봉의 정상은 조향봉만큼이나 높다 비록 험준한 것은 다소 덜하지만 부상을 입은 화검상으로서는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휴식을 취하고 조식을 해야만 했다 외상은 생겼지만 다행히 내상은 더 깊어지진 않았다 대략 반 시진가량 으슥한 곳에 몸을 숨기고 운기 조식을 하고 나자 내상은 거의 절반 이상이나 치료되었고 이제는 연하봉에 오르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간 무사하게 잘 계셨을까 오랜만에 모친을 뵙는 것이기 때문에 화검상은 세수를 하고 머리와 의복을 다소 정리한 다음에 연하봉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한밤 중이어서 주의가 잘 보이지는 않았으 나 옛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니 곤란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산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는 도중에 서너 번이나 쉬면서 올라가야 했다 연하봉의 정상에는 상궁 이외에도 전설의 하늘의 옥녀가 달 밝은 밤이면 내려와 머리를 감았다고 하는 옥녀지가 있다 화산 옥녀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옥녀지는 한여름에도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한담인데 그 물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향속을 통해 황하와 이어져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화검상이 연하봉의 정상에 올랐을 때는 어 느새 만월에 가까운 둥그스레한 달이 암천에 둥실떠올라서 사위를 비추고 잊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에 달이 밝게 비추니 옥녀지는 정말로 맑은 은빛의 광채를 물결치고 있어 그야말로 금방이라도 하늘에서 옥녀가 내려올 것 같은 아름다운 정치를 풍겼다 누구라도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은 범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주인은 더할 나위 없이 조용한데 이윽고 그 옥녀지를 지나하 나의 오래된 정각 앞에 이르자 문득한 아름다운 낭자가 나타나 그를 맞이했다 나이는 이제 겨우 박년에 이른 듯한데 아름다운 용모는 말할 것도 없고 눈매와 안색이 무척이나 차분했다 화검상은 그녀를 보자 문득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과거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겨우 17배에 뗀 소녀였던 것이다 여삼에 그간 잘 있었어 역검월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다 바로 그의 모친인 풍기월의 유일한 제자인데 풍기월은 뒤늦게 여제자 하나를 받아들이고 이름도 그녀와 같은 월자를 지어준 것이다 은은하고 해맑은 광채가 빛나는 그녀의 눈빛을 보건대 벌써 그녀의 무공이 상승경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상승경지란 흔히 유실반어 자 진기박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것은 내공이 날카로움에서 부드럽고 원만한 경지로 접어들었다는 말인데 따라서 안광 이 강렬함에서 은은한 맑은 기운을 띄게 되는 것이다 강호에서는 그러한 모습만 보고도 상대의 무공경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많아서 안목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일이고 게다가 무공경지를 분명히 앓게 된다고 해도 강호는 그저 무공만으로 통하는 곳이 아니다 온갖 음모와 권모술수 그리고 도깨 등이 판을 치는 것이 다 강호에서 무공은 3경험은 7이라고 했으니 실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역검어른 잠시 물끄러미 화검상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화사형이 오늘 내려온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어쩐지 그간 더 침착해지신 것 같네요 화검상은 미소를 지었다 더 침착해진 건 바로 너다 여삼에 한데 어머니는 지금 안에 계시냐 역검어른 고개를 끄덕였다 예 사부님은 그간 이곳을 거의 떠나지 않으셨죠 아마 화사형이 내려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한데 왜 그리 많이 다치셨죠 솔직히 화검상의 지금 몰골은 세수를 했다고는 해도 말이 아니었다 양뺨이 시뻘어케 멍이 들고 부어올라서 울긋불긋한 데다가 의복은 낡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또한 전신에 곳곳에 상처를 입어들며 어깨에서는 아직도 피가 배어나오고 있는 중이었다 너도 알다시피 이 산 중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적지 않다 나는 우연히 그 중 표범 한 마리와 싸우다가 이렇게 됐지 역검어른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그래 그 표범은 잡으셨나요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빈손이었는데 어떻게 놈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녀석은 제법 잽싸고 힘도 세웠으므로 나는 놈의 밑에 깔리게 되었지 그래서 나는 사정을 해보려고 했단다 역검어른 다시 물었다 그래서 그 표범이 사정을 들어주던가요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놈은 내 마른들은 척도 않고 나의 목을 물어버리려고 했단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른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났지 그 표범은 암놈이었나요 화검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미쳐놈을 조사해볼 여유가 없었거든 한데 그 나중놈이 먼저 달려든 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화검상이란 녀석의 고기는 더럽고 즐겨서 만일 먹는다면 적어도 3년은 재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 놈은 할 수 없이 나를 놓아주고 가버리고 말았지 호호호 역검어른 그만 우스운지 입을 가리고 크게 웃고 말았다 사실 그녀도 무학에 대한 조예가 이미 대단하기에 화검상의 부상이 결코 짐승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화검상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도 온갖 고초를 겪어서 도중에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어찌 자세히 알 수 있겠는가 화사형의 얘기는 언제 들어도 재미있어요 남들은 화사형을 우둔하다고 놀리지만 나는 화사형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역검어른 웃다가 돌연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했다 달빛에 그녀의 눈동자가 찬란하게 빛나자 화검상은 왠지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다 아니 그럼 나는 뭐란 말인가 화사형은 그야말로 인중지룡이죠 다만 지금은 아 즉 허물을 벗지 못하여 이무기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역검어른 어려서부터 화검상을 가장 잘 따랐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선친이 방탕한 생활 끝에 숨을 꺼두자 모친은 바로 여제자 하나를 거두어 이곳으로 올라왔는데 그 여제자가 바로 그녀이다 그로부터 다시 3년 전인 화검상이 11살 되던 해 그의 조부가 운명했는데 그 이전에는 장문인인 조부가 살아 있었으므로 화검상도 매우 유복하게 자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지금은 희미해져서 그저 가끔씩 놀던 장면들만 떠오를 뿐 알 수가 없다 모친이 이곳에서 살게 되자 화검상은 자연히 이곳을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역검어른 변함없이 그를 따르고 위해 주었는데 그것은 가끔씩 부담이 되기도 했다 모든 사람들이 화검상을 미워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녀가 그렇게 그를 위해 나선다는 것은 그녀도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꾸준히 그의 편이 되어주었고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진 모습이 다소 걱정을 덜게 했다 하아 그런 헛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나를 어머니께 안내해다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을 알면 어머니가 화를 내실지도 모르니 역검어른 미소하며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사형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오늘 유사자는 만났나요 유사자 예 그녀는 요새 풍사형과 매우 친하다고 하던데요 화검상은 안색이 가볍게 변했으나 이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꾸했다 하아 그녀가 풍사형과 친한 것이 어디 어제오늘의 일이냐 사실 그녀는 풍사형과 더욱 잘 어울릴 것이다 유검하 화산일봉이라는 벼로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바로 어렸을 적에 부모들이 맺어준 화검상의 정혼녀였다 하지만 화산파에서의 찬란했던 그 화시엘 쪽이 몰락하고 나자 그 정혼은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풍검진 그는 외삼촌인 풍기협의 아들이며 화검상과는 외사촌 지간이 된다 현재 그는 이대제자들 중에 최고의 후기지수로 꼽히며 화산일봉이라는 별호까지 가지고 있었다 말로만 용과 봉황이라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신의가 없이 그렇게 쉽게 태도를 바꾸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역검월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고는 인의 몸을 돌려 화검상을 안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축조한 이 상궁의 정각들은 모두 돌을 깎아서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렀 얻어 웅장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산신녀 풍기월은 굳이 그 화려한 정각에서 사는 것을 마다하고 옥여지가 바라다 보이는 넓은 마당에 모옥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워낙 검소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했기에 시 중드는 사람도 역검월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역검월은 우선 화검상을 마당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에 모옥의 안으로 들어가서 풍기월에게 화검상이 왔음을 알렸다 모옥은 다소 낡았지만 옛날 모습 그대로였고 우아하고도 그윽한 정치를 풍기고 있었다 즉과 세관들은 그 사람의 성품을 담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한 정치를 느끼고 또한 그러한 정치의 주인인 모친의 모습을 상상하며 화검상은 잠시 기다렸다 이윽고 모옥의 문이 다시 열리며 눈부신 베개를 걸친 여인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베개 여인은 모친인 풍기월이야 미라 조금 전에 들어갔던 역검월 그녀였다 화검상은 모친이 나오는 줄 알고 기뻐했으나 이내 실망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 역검월은 다가와서 속삭이듯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만나시지 않겠대요 그러니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화검상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대로 돌아가지는 않겠어 반드시 어머님을 만나 뵈어야 하겠다 그때 갑자기 모옥의 안에서 싸늘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야그 출력일 9810 16 제목 화산문화 한권 제3장 2 대체 나를 만나서 내가 뭘 어쩌겠다는 말이냐 나는 더 이상 너를 만날 일이 없다 나는 너와 모자지간의 인연을 끊었다는 말을 너는 잊었느냐 화검상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애 원하듯 말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철없을 때의 일이었지요 저는 이제 마음의 정리를 끝내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의 속을 썩여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풍귀월은 모옥 안에서 냉소를 터뜨렸다 흥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겠다고 그래 그런 녀석이 벌을 받는 동안에도 외부의 사람을 만난단 말이냐 대체 그 늙은이는 무슨 일로 만났느냐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지 화검상은 문득 자신이 면벽 3년의 기간똥 안 만난 무명노인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노인과 만나서 무슨 짓을 했던 것 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 노인은 그가 방황을 끝내게 도와준 사람이고 만일 노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도 깊은 방황 속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이치를 무슨 수로 설명하여 모친을 납득시킨다는 말인가 그것은 자신에게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시 노인은 은연 중 펼쳐져 있는 화산파의 감시망을 용케도 피해가며 그에게 나타났었다 무공도 없는 듯한 노인이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화검상은 당시도 기이하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노인에게 묻지 않았다 당시는 그런 질문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노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발각된 것은 노인이 죽어 그가 무덤을 만들어줄 때의 일이었을 것이다 당시 그는 미처 주의를 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감시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뤘다 하지만 그 노인은 죽어 땅속에 묻힌 것이기에 그 일은 그저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었다 화검상은 속으로 당혹해하면서도 한편으로 다소의 위안감을 느꼈다 그것은 무심한 듯한 모친이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화검상은 속으로 급히 궁리하다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 노인은 제가 사과에서 심한 중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우연히 저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희귀한 약초를 구한다고 간혹 산에 올라오기에 약간의 대화를 나누었고 나중에 저의 곁에서 숨을 거두었기에 무덤을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 말에 풍기월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사실 화검상이 사과에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도 당시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윽고 다소 누그러진 음색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노인에게 뭔가 배운 것은 없느냐 그리고 그 노인은 친척이 나 자손도 없다더냐 화검상은 공연이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령껏 둘러댔다 노인은 혼자서 산속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대화를 나누었을 뿐 제가 노인에게 무공을 배운 것도 없고요 그 노인은 무공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풍기월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어 목소리를 가다듬어 선을 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내가 당시 왜 너를 구하지 않은 줄 아느냐 나는 차라리 내가 그 사과에서 열병으로 죽기를 바랬던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왜 또 살아 돌아왔느냐 내가 죄인의 자손이라는 것을 벌써 잊었느냐 너같이 산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할 것이다 화검상은 가슴 속에 기열이 솟구치고 두 눈이 축축해졌다 그렇죠 제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왜 또 나를 만나고자 한단 말이냐 어머니를 뵙고 친히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대체 뭘 물어보겠다는 것이냐 저의 할아버지가 어째서 그런 죄인이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문득 풍기월의 음성이 날카로워 졌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너의 조부는 한마디로 인면수심 이호 악마였다 그는 온갖 사악한 계략과 음모를 꾸며 본파에 들어와 장문인의 직위를 찬탈했고 나중에는 온갖 만행을 자행하면서 본파의 뿌리마저 제거하고 마도에 넘기려고 했다 그러니까 본파의 역사상 다시 없는 악인이고 그래서 외조부님과 사람들이 힘을 모아 조부를 제거하고 본파의 정기를 바로 세운 것이로군요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다른 명문정파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럼 새삼스럽게 무엇을 더 물어보겠다는 것이냐 화검상은 다소 머뭇거렸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어 말했다 사람들은 제게 죄인의 자식으로 평생을 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풍기월의 음성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건 내가 알고 있을 것이다 화검상은 전신에 피가 끓어오르고 머리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가슴속의 격정을 견디다 못해 소리쳤다 저는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제발 얼굴을 뵙게 해주십시오 풍기월의 음성은 냉랭했다 이 죄 많은 얼굴을 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만 내려가고 다시는 나를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만일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내가 떠날 것이다 화검상은 온몸에 피가 끊어 가슴이 터져나 가는 듯 했으나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와 모친의 이러한 대화는 사실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다 화검상은 또한 이전에도 무수한 좌절과 방황을 겪어왔으며 이제는 마치 그것이 생활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다 한데 그는 또 무엇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화검상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가만히 있었다 엮어 머리에 문득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사형 그만 일어나요 다음에도 기회는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것은 전음인밀이었다 화검상은 실로 오랜만에 그런 전음인밀의 말을 듣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인가 그에게 전음으로 은밀히 말해주는 사람들이 보기 드물게 되었기 때문이다 화검상은 잠시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몸을 일으켰다 다시 한번 모옥의 창문을 바라보았으나 모친은 내다보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다소 우울한 눈빛이 되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죄인인 조부를 두었지만 또한 현재의 정인군자로 칭송이 자자한 외조부를 두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모침보다 부친의 영향이 그렇게도 막대하단 말인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설령한 부모에게서 간악한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고 간악한 부모에게서 설령한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그 자식이 또다시 사악함의 물들과 능성이 있다고 해도 적어도 정인군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사람을 매장하지 말고 최소한 교화시키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너무 어렸을 적의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이 유가미 로군 나의 그 악마와 같았다는 인면수심의 할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셨을까 역검얼은 화검상을 상공의 낡은 정각 안으로 이끌었다 그쪽의 한 대전은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는데 평소에 그녀가 자주 이용하던 것인 듯했다 화검상을 의자에 앉혀놓고 나서 그녀는 옆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다 굵은 촛불 하나가 은은한 빛을 바라고 있는 가운데 그녀는 다 소상기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게 뭔지 한번 풀어보세요 역검얼이 내미는 보따리를 풀어보니 거기에는 세 가지 물건이 나타났다 의복 한 벌과 비급 하나 그리고 금원보 하나였다 비급은 매화건보의 사본이었는 대그녀가 손수 만든 듯한 의복과 작은 금원보가 그 옆에서 빛을 바라고 있었다 장검도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무래도 사형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요 화검상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이것들이 다 뭐지? 역검얼은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그동안 틈틈이 만들어둔 거예요 아무래도 사형은 본파에서는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밖으로 나가 혼자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나더러 이것들을 가지고 본파를 떠나라는 말인가 역검얼은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무당파의 조사도 원래는 소림사의 중이었다가 혼자 독립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일에 너무 구애받지 말아요 그리고 사형이 일단 독립해서 기반을 잡고 소식을 전하면 저는 물론 즉시 사형께 달려갈 거예요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그 보따리를 도로 그녀의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비단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뿐만아 니라 본파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역검얼은 가볍게 안색이 변했다 그럼 사형은 끝까지 그런 수모를 당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화검상은 다소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의 조부는 본파의 역사상 다시 없는 죄인이셨지 하지만 만일 내가 앞으로 본파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면 그런 죄를 다소나마 씻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도 많아요 화검상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서 적응을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강호를 떠돌아야 할까 하지만 최소한 이곳보다는 상황이 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형을 차별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에요 3회는 아까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역검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영웅도 때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게다가 차라리 저는 고통스런 영웅보다는 행복한 범부를 더 원하는 지도 몰라요 화검상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야 비록 악명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나의 선친과 조부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해 나는 이곳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어 하지만 설령 떠난다고 해도 3회의 그런 도움을 받지는 않을 거야 역검얼은 문득 안색이 딱딱해졌다 그건 제가 사형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인가요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와 3회는 동문사 형제인데 무슨 마음에 들고 말고가 있게더 단지 부담이 느껴지기는 해 3회는 이곳에 든든한 배경도 있고 무공도 훌륭한데 무엇 때문에 나로 인해서 곤란을 자초하지 역검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나는 나는 곤란을 자초해도 좋아요 그건 3회의 생각이지 3회의 부모의 의견은 아닐 거야 그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화검상은 몸을 일으키며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3회가 편하게 대해주는 듯해서 고 맞게 찾아왔던 거야 하지만 이렇게 부담을 준다면 이곳을 다시 찾아오기도 어렵게도 역검얼은 즉시 그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며 말했다 그럼 이 의복만이라도 가져가요 이건 제가 며칠 밤을 세워가며 만든 거예요 화검상은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건 더욱더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나와 같은 죄인에게 어찌 그런 화려한 의복이 어울리겠는가 역검얼은 의복을 집어들고서 멍하니 멀어져가는 화검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단 선물을 준 다음에는 상처를 치료해줄 생각이었는데 그녀는 이 순간 그러한 것마저 잊고 있었다 화검상은 옥녀지를 돌아 힘없이 홀로 연화봉을 내려갔다 이미 달도 서산으로 기울어 달빛도 희미하고 사방은 어두운 암흑의 안개 속에 뒤덮인 것 같았다 깊은 상염과 우울함에 젖어서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 내상이 또 발작했다 그는 도중에 여러 번이나 가부자를 틀고 안아서 마음을 가라안히고 운기조식을 하여 내상을 치료했다 하긴 서둘러 내려간다고 해도 아래쪽에서 그를 반겨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왼쪽 어깨에 입은 검상은 비록 근골은 다치지 않았으나 덧나기 시작한 듯 심하게 쑤셔왔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은 그에겐 지금 위안이 되었다 현실의 고통에 대해 자학적인 방법으로라도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느덧 아래쪽에 평지에 거의 다 내려오니 새벽력이 되었다 그때 그는 울창하게 가지를 뻗은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의 느낌은 어딘가 아까 보았던 조건 황과 비슷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기질은 물같이 더욱 차갑게 정제되어 있으며 용못 또한 더욱 준수했다 품검진 바로 품기협의 아들이자 화산파가 자랑하는 이대의 후기 제1지수 화산일용 품검진이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무공히 이미 화산파의 이대 제자 중 유일하게 최절정의 경지에 올라있다고 했다 최절정이라면 바로 백연탄의 최상승 경지를 말하는 것이며 적어도 공력이 4갑자 이상이어야 한다 이제 겨우 27의 나이에 그러한 경지에 올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화검상의 외사촌형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대사형인 윤검진이나 사숙사백들까지도 모두 은근히 그를 두려워한다고들 하지만 화검상으로서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화검상이 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품검진이 잠시 예리하게 그의 전신을 훑어보더니 이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이제야 오는군 그래 고모님은 잘 만나보았나 화검상은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기에 반가운 기색으로 대꾸했다 예 어머니께서는 사형이 매우 훌륭한 인재라고 칭찬을 하시더군요 품검진은 입가에 가벼운 냉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그런 얘기를 듣자고 내가 여기에서 널 기다린 것은 아니다 본론만 간단하게 말하지 너도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 그녀와의 일을 모두 정리해라 화검상은 희미하게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유사자의 일 말입니까 품검진은 싸늘한 기색으로 그를 주시했다 그렇다 너는 내가 왜 여기에서 널 기다렸는지 아느냐 화검상은 품검진의 손에 들려있는 장검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만약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저를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품검진은 싸늘히 화검상을 주시할 뿐 말이 없었다 무언은 곧 긍정이나 다를 바 없다 화검상은 어색한 듯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군요 저는 고 작한 여자 때문에 형제 간의 의리를 상하며 결투를 벌일 사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형제 간의 우애가 훨씬 더 중요한 법이죠 품검진은 싸늘하게 냉소했다 제발 너의 말이 사실이길 바라겠다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혼인식은 언제 올릴 겁니까 품검진은 차갑게 말했다 너는 그런 일을 알 필요가 없다 그냥 그녀와의 일을 정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하 그러죠 저도 사실 그녀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던 중이니까요 문득 품검진의 손끝에서 백광 2번 뜨기는 듯하더니 어느새 검날이 화검상의 목에 닿아있었다 정말 눈부시도록 빠른 출수였다 하지만 아직 그다지 정확하지는 못한 듯 그 검날이 살 속으로 약간 파고들어 신락같은 핏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가 감히 그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때는 내 검이 너의 목에 박힐 것이니 명심해야 할 것이다 품검진의 그 검은 보검이었다 그래서인지 일시에 그 검의 한계에 의해 목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시오 품검진은 잠시 더 화검상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이내 장검을 꺼두고는 몸을 날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 순환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군 화검상은 새로 생긴 목에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제자들의 처손은 그 커다란 연무장을 사이에 두고 바깥쪽에 좌우로 위치하고 있었다 화검상의 처손은 안쪽에서 보기에 좌측 바깥쪽에 위치하고 잊었다 화산파는 2, 3대의 제자들만 해도 모두 400여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비록 건물들은 가장 초라해도 그쪽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셈이었다 화검상이 그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연무장으로 나와 한창 비지 땀을 흘리며 연무에 몰두하고 있었다 화산파 제자들의 일과는 대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행해진다 새벽과 오전에는 주로 무공 연마의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각자의 할 일을 하거나 대당된 노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수백 명이나 되는 제자들의 과반수가 이미 무학의 절정급이다 그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지면을 박차고 허공으로 떠오르며 연무하는 광경은 마치 수백 마리의 맹수들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며 포효하는 것과 흡사했다 지금 그들은 각기 무학의 경지에 차이를 보이는 만큼 똑같은 무공을 연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대 제자들이 연마하고 있는 것은 낙영장법이나 낙연검법 같은 것들이고 2대 제자들이 연마하고 있는 것은 주로 180권풍쾌검이나 구궁검법 매화검법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화산파에서 무공의 격차를 각자가 연마한 무공절기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과거에는 초보적인 무공이라고 생각하던 절기들도 나날이 연구를 거듭하여 그 나름대로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고 그 내부의 숨은 위력도 해마다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화산파에서는 무공절기의 품계로서 그 경지를 가름하게 되었다 그것을 보는 시각에도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5품은 1류 4품은 절정 3품은 최절정이다 그런데 1품의 경지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하기가 곤란해진다 흔히들 대옥락의 심검의 경지를 말한다고들 하지만 아직 그러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 화산파의 역사에서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절 야그출력일 98-10-16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4장 기재가 둔제로 제4장 기재가 둔제로 심검의 경지에 오르려면 우선 공룡만 해도 최소한 16갑자 이상이어야 한다고 한다 인간이 수백년이나 살지 않는 한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현재 화산파 내에서 무화기 2품의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은 모두 4명이라고 한다 장문인 화산검전 풍천비와 2명의 원로 그리고 수석장로인 성천익이다 비록 높은 경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화검상도 그러한 무공절기들을 배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잠시 서서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화검상은 왠지 손발이 다소 근질근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왠지 무화기 연마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다 한데 그때 갑자기 그의 등 뒤를 툭 치는 손질이 있었다 명문정파는 말할 것도 없고 강호의 동문절기들을 가진 문파라면 어디나 외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학을 연마하는 광경을 바라보는 것을 금기시한다 화검상은 비록 외부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치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경황없는 모습이 되었다 왜 또 갑자기 무공이 또 배우고 싶어졌느냐 그는 왕귀진이었다 1대 제자들 중에서 2,3대 제자들의 무공연 말을 담당하는 사람이 다섯이 있는데 그는 바로 그 중에 하나였다 과연 돌아보니 귀기호와 피기석 악귀성과 구기광은 지금 연무장에 있는데 왕귀진의 모습만 없었다 화검상은 자신이 잠시 넋을 놓고 있다가 누가 다가오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안색이 붉어졌다 왕사백을 배웁니다 화검상이 공손히 읍하며 인사하자 그는 잠시 화검상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손을 들어 다시 어깨를 툭툭 쳤다 내가 달라져서 내려왔다고 하더니 그게 거친 말은 아니군 언제든지 무공을 배우고 싶으면 얘기해라 내가 무공을 배우는 것까지 막을 본 판은 아니다 이어 왕귀진은 걸음을 옮겨 다시 연무장으로 가버렸다 내가 달라졌다고 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말인가 아마도 마음의 안정을 찾은 모습이 남들에게 다르게 보이는 모양이군 화산파의 제자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무공수련에 참가하는 것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이다 그런데 그것이 유독 화검상에게는 마치 권위처럼 되어버렸다 그것은 그가 워낙 과거의 무학수련 도중 운공시의 주화인마에 잘 빠지고 혼란을 거듭하여 그만 그를 제쳐놓게 되었던 것이다 아주 어렸을 적에 그는 총명한 인재로서 주위의 칭찬이 자자했었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화산파의 역사에서도 다시 없을 둔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마치 그 당연한 무공수련의 권리마저 그에게는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석사범인 왕귀진은 본래 도량이 넓은 사람이고 과거에도 그에게 잘 대해주는 편이었다 화검상은 잠시 그가 다시 제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바라보다가 이내 신형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처소 쪽으로 들어서자 밥을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벌써 식사를 할 시간이 가까워진 것이다 화검상의 위장은 그 냄새를 맡자 이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이다 어제 낮에 술 한 병 드리킨 것만 빼고 이쪽에 2, 3대의 제자들이 거주하는 건물들 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 안쪽에 3 건물은 여자 제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 건물들의 옆을 차례대로 지나 화검상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건물로 들어섰다 신기하게도 3년 전의 모습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고작 새로운 제자들이 들어온 정도일 것이다 이 건물들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무척 쓸모있고 견고하게 지어져서 그간 고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안으로 들어서다가 문득 밖으로 나오는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한데 이 녀석은 처음 보는 녀석으로 낯섰다 나이도 고작 10살 정도로 어려 보이는 것을 보니 그 사이에 들어온 녀석인 모양이었다 내 이름이 뭐냐 눈빛이 유난히 번들거리는 이 꼬마 녀석은 잠시 멍하니 화검상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대답도 하지 않고 도로 안으로 달려 들어가 버렸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일이 낯설은 모양이군 안으로 들어가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각기 5개의 작은 방들이 있고 대개 그 하나의 방에 두 명이 함께 거주하게 되어 있었다 화검상의 방은 좌측에서 두 번째의 방인데 그는 가검통이라는 사제와 함께 지냈었다 그 가검통은 비록 사제이긴 하지만 나이는 무려 30살이나 되는 장년인이었는데 성격도 매우 소심한 편이어서 남들에게 많은 놀림거리가 되곤 했다 물론 당시 화검상은 워낙에 심한 방황을 하던 터라 그와 변변이 대화도 나누지 못했지만 지금 그 방문들은 모조리 환하게 열려있었다 누군가 아침 청소를 하며 남아있는 모양이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화검상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막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득 아까 달아났던 꼬마 녀석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다 후검함 이제 36살로 장년인 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작은 건물에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다 사제 드디어 다시 돌아왔군 그간 고생이 심하지는 않았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건물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주로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나이 많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화검상은 마주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와 함께 말했다 고생스럽기는 그저 한동안 편히 놀다 온 셈이죠 후사형 그간 다른 사람들은 별거 없었습니까 후검함은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별일 없었네 다만 한 번 자네를 보러가지 못한 것이 미안할 따름이지 화검상은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건 그렇고 그동안 식구가 늘어난 모양이로군요 후검함은 그제서야 뒤에 있던 그 꼬마 녀석을 앞으로 내세우며 말했다 아 이 아이는 이름이 단석광이고 재작년에 입문했지 요사이 내가 약간 지도하고 있는 중이네 석광 아어서 화사숙께 인사를 올려라 단석광이라는 그 녀석은 아까는 그저 달아나기에 바쁘더니 이제는 눈빛을 기이하게 굴리며 입을 열곤 고개를 한 번 끄덕했다 당신이 바로 화사숙이로군요 아까 난 어떤 못된 녀석이 들어온 줄 알고 놀랐던 거예요 당신에 관한 얘기는 만이 들었어요 다소 어수룩한 줄로 알았더니 영악하기 짝이 없는 녀석이다 화검상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약간 어이가 없었지만 그저 미소하며 말했다 내가 그 못된 녀석이 아니어서 미안하다 그래 본파에서의 생활은 재미있느냐 단석광은 눈빛을 교활하게 굴리더니 대꾸했다 물론 재미있지요 나는 본래 이름이 단소엽이었는데 여기에 들어오자 단석광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난 이 이름이 더욱 마음에 들어요 소엽이란 이름은 왠지 너무 나약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구나 난 이곳의 생활을 잘해나갈 자신이 있어요 최소한 화사숙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겠지 꼬마 녀석이 어이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이덧지만 화검상은 그저 미소하며 그 말을 넘겼다 저는 벌써 무공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들은 아직도 절 어린애 취급만 해요 앞으로 시간이 나면 저를 좀 지도해 주시겠어요 그러지 후검함도 다소 무한한지 이내 나서서 화제를 돌렸다 우리는 자네가 어제 저녁쯤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그런데 좀 늦었군 화검상은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후검함은 고개를 두어번 끄덕이며 다소 어색한 듯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럼 먼저 좀 쉬도록 하게 자네 물건들은 내가 이미 다 정리를 시켜놓았네 고맙습니다 후검함이 단석광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단석광은 화검상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다시 말했다 내 나이는 이제 아홉 살이에요 그러나 사내대장구라면 결코 나이를 따질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화검상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단석광은 이에 특이한 표정을 지으며 후검함을 따라 물러갔다 화검상은 그들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을 향해 가벼운 고소를 짓다가 이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후검함의 말대로 그의 물건들은 제법까지 런이 정돈되어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면 좌우의 벽에 각기 하나씩 나무 침상이 있고 사물함이 있는데 그의 침상은 좌측의 것이었다 새로 빨아놓은 듯한 이불이 침상의 머리맡에 게어져 있고 사물함에는 그의 장검과 잡다한 물건들이 있을 것이다 과거 그는 제대로 편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잠을 자본 적이 드물었다 그저 방탕하게 밖으로 돌아다니기에 바빴을 뿐이었다 그래서인지 기이하게도 이곳은 그저 생소한 기분만 들 뿐이었다 화검상은 침상 위에 걸터 앉은 다음에 사물함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그저 장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다 화검상은 다소 어리둥절해졌다 이곳에는 본래 온갖 옷가지들은 제쳐두고라도 약간의 금은과 약통들 그리고 몇 권의 비급들과 한 자루에 잘 드는 단검이 들어있어야만 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잡다한 물건들이 있어들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는 오직 저 녹슨 장검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단 말인가 그 물건들은 비록 대단한 애착을 가졌던 것은 없지만 그래도 생활을 하는 데는 요긴한 것들이고 또한 그 중에서도 단검은 그래도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과거 선친이 살아있을 때 아니 그보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기재라고 칭찬을 받던 당시 선친이 선물로 주었던 유일한 것이었다 아마도 그가 7살 정도였을 때의 일이여들 것이다 선친은 그것을 어디선가 가져와서 건네주고는 많은 기대를 거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었다 비록 나중에는 실망한 나머지 그에게 심하게 대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선친은 그에게는 상당히 너그럽고 잘 대해준 분이었다 그런데 그런 연구가 있는 물건마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니 왠지 아득한 허탈감마저 밀려드는 것 같았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야그출력일 9810-16 제목 화산문화 1부 1권 제4장 1 모두들 조부와 선친을 온갖 악랄한 표현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마저 그분들을 매도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심하게 방황하던 시절에도 그 단건만큼은 버리지 않고 늘상 간직했던 것이다 후후 무려 3년이나 지났으니 그 물건들 이 그대로 남아있을 리는 없겠지 화검상은 잠시 씁쓸하게 웃고 나서 남아있는 그 장검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가 마치 그 장검의 모습과 흡사한 것 같아서 오래도록 사용해오던 것이었는데 실상별로 건법을 펼쳐본 적도 없지만 녹이 슬고 형편없이 낡은 고검이어서 그런지 유일하게 아직도 남아있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장검은 그동안 누구도 한 번 손질을 해주지 않았다 검집에서 검날이 벗어나자 이내 우수수 녹가루가 떨어져 내리며 그 흉측한 몰골을 드러냈다 아직도 검날이 부러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화검상은 장검을 완전히 뽑아서 들고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탄식하듯이 도로 검집 속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과거에는 어떤 명검이나 보검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지금은 몰골 이 흉측하게 되었다 과연 나의 이 모습도 그러한가 갑자기 검상을 입은 좌측 어깨의 상처가 심하게 쑤셔오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단석광을 불러 금창약이라도 가져오라고 시킬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가벼운 탄식과 함께 고개를 젖고 그 자리에 가부자를 들고 정자하여 운공조식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다행히 구전오시만을 복용한 데다가 여러 번 운기조식을 거듭하여가 숨속의 내상은 거의 다 나아가고 있었다 그 외에 상처들도 또한 다행히도 금고를 망가뜨리지는 않았다 아직은 내가 아예 죽일 녀석은 아닌 모양이군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로 운공조식을 하면 위험하지만 의외로 그런 상태로 운공조식이 잘만 된다면 거꾸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는 법이다 배고픔도 잊은 채 화검상은 일단 운공조식에 들어가자 이내 무화지경으로 빠져들었다 이것은 별로 이상할 것도 없을 듯하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 화검상의 무공진전이 갑자기 중단된 것은 아마도 9살 전후의 일이 어떤 것으로 기억되었다 그와 같은 주화인마에 조짐은 물론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는다 그는 이전부터 뭔가 잘못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위험한 상황은 갑자기 그를 찾아왔다 명문정파의 내공이라는 것이 의뢰 그러하듯이 화산파의 이 자아 신공도 분명히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만 운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정해진 운기행공의 조식에 실증을 느낀 것인지 화검상의 마음속에 자꾸만 다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위험한 조짐이었다 당시 조부나 부친 등에게 이 얘기를 해보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위험하니 마음을 바로잡으라는 지시뿐이었다 하지만 위험한 장난감을 가진 어린아이가 오히려 더욱 그런 것에 매력을 느끼듯이 아니 그는 본래가 그런 자유분 방안기질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무리 마음을 바로잡아 바른 경로로만 진기를 움직이려고 해도 이상하게도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자 하는 마음은 나날이 강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운기 도중 정말로 진기가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그는 주하인마에 빠지게 되었다 비록 조부 등의 노력에 의해 겨우 주하인마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막 인류경지에 오르려던 그의 공력은 태반이나 사라지게 되었고 모든 무학진보에 대한 기대가 허사가 되고 말았다 일단 주하인마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진기는 계속해서 제멋대로 흐르려 했고 그것은 조부 등이 특별히 운기를 도와줘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그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불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뒤로 화검상의 무학의 진보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공력이 아닌 초식의 방면에서는 진보를 보였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다 공력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식에서도 그는 왠지 그러한 모든 정해진 변화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게 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기제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없을 둔재가 되어버렸고 거기에서 또한 모든 사항에 대한 거대한 혼란과 방황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 뒤로는 보다 깊고 근원적인 문제로 파고들게 된 것이지만 만일 운기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화검상의 무학이 그렇게 중단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화검상이 갑자기 운기행공 2가 능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과에서 무명노인을 묻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간파했고 이내 운기조식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물론 아직도 그의 운공조식은 완전한 자아신공 그대로라고는 말하기 어려웠다 마치 영원히 고치지 못할 천성처럼 그의 체내의 진기는 여전히 주위로 마구 날뛰고 있었다 하지만 일단 그런 것들로 인해 주와임말을 초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강 본래의 경로대로 1주천이 가능하게 되었다 만일 이러한 사실까지 사람들이 지금 눈치채고 있는 것이라면 확실히 화검상이 변모한 것을 잘 간파한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쉽게 그러한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 진기를 12주천하고 났을 때 문득 방문이 열리며 한 사람 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운기를 중단하고 눈을 떠보니 매우 낯익은 사람이었다 왜소한 체구의 보잘것없는 용모 항상 불안한 듯이 보이는 눈빛의 장면인 바로 가검통이었다 가검통은 지금 손에 하나의 쟁반을 들고 이 넣는데 보자기가 덮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음식을 가져온 모양이었다 그러자나도 매우 시장하던 참이었는데 그 음식 냄새는 화검상의 뱃속을 뒤집어 놓을 만했다 화사형 이미 와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가지고 왔죠 나이는 비록 10살 가까이나 많아도 사형이 되기 때문에 공손히 대하는 가검통의 태도는 다소 불쌍해 보이기도 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나 운기 조식을 하느라 이미 제자들이 새벽 수련을 마치고 식사까지 마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창 밖을 보니 벌써 태양이 떠올라 주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고맙네 그동안 잘 지냈는가 화검상은 두말 없이 쟁반을 받아들고 식사를 하며 말했다 가검통은 흐뭇하고도 불안한 표정으로 화검상이 식사를 하는 광경을 바라보다가 얼른 대답했다 예 저는 물론 잘 지냈지요 저번 날 사형이 몹시 아프다고 할 때 저와 몇 사람은 문병이라도 가보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곳의 사정이 됐네 그건 나도 알고 있지 화검상은 그의 말을 자르고는 화재를 돌렸다 아까 보니까 단석광이란 녀석이 들어와 있던데 그 외에도 새로 들어온 사람이 또 있는가 가검통은 말했다 예 사형 장석중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단석광보다 한 달 앞서서 들어왔지요 하지만 단석광보다 재질이 훨씬 우수한 편입니다 우리 건물에는 그 두 명 외에는 더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내 사물함을 열어보니 의복이나 금창약 등 아무것도 없더군 수고 쓸 없지만 자네가 그것들을 좀 구해주겠나 가검통은 그 말에 어깨를 펴고 환하게 웃었다 그건 그렇지 않아도 제가 미리 다른 곳에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금방 가서 가져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말과 함께 가검통은 즉시 밖으로 달려나갔다 내상도 거의 치료가 되었고 밥을 먹어 배를 채우니 이제 기운이 절로 생겨나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식사를 마치고 나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다 어깨에 상처가 여전히 쑤셔왔지만 그래도 견딜만했고 그다지 덧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잠시 후 가검통이 의복과 물건들을 한아름 들고서 돌아왔다 그는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연신 싱글벙그란 모습이었다 바로 이것들입니다요 사형께서는 옷부터 갈아입으십시오 가검통은 두 벌의 의복과 신발 약병 등등을 가져왔는데 모두 필요하던 것들이었다 두 벌의 속옷과 겉옷들도 모두 투박하기는 해도 새 옷들이어서 지금 화검상이 입고 있는 것에 비하면 비단옷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가검통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히히거리며 웃다가 이내 화검상이 옷을 갈아입도록 밖으로 나가주었다 화검상은 새 옷으로 속옷과 겉옷을 모두 갈아입고 나서 깨끗하게 면도까지 했다 이어 어깨의 상처 부위에 금창약을 바르고 신발을 신고 장검까지 착용하자 아까보다 훨씬 준수해진 것 같았다 그가 남은 물건들을 모두 사물함에 정리하고 났을 때 가검통은 그제 서야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가검통은 들어와서 화검상의 모습을 보고는 일순과장되게 놀란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나 왜 그리 놀라고 있지 가검통은 고개를 살레살레 저어 보였다 그게 아니에요 사형 사형의 이런 차림은 그 전에도 많이 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왠지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가검통은 그동안 아부하는 것만 더 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화검상은 나름대로 남들의 시선에 의문점이 있기에 웃으며 질문했다 대체 나의 어디가 옛날과 다르다는 거지 가검통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그게 뭐랄까 옛날의 사형의 모습은 머릿기는 했지만 위험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비단 멋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위험이 있고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엿검월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사실 사람의 마음 자세는 외모보다도 더 그 사람을 다르게 보이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기질이 과거와 다르게 보인다는 말이로군 화검상은 화제를 돌리기 위해 마침 생각하고 있던 말을 했다 아마도 자네의 눈이 갑자기 이상해진 것이겠지 그건 그렇고 참 내 사물함에 단검이 하나 있었는데 자네 그것을 보지 못했나 가검통은 그 말에 갑자기 안색이 급변했다 그는 마치 오줌이라도 쌀듯한 표정으로 주저하다가 이윽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사형 소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소재가 그만 일시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그것은 중요한 물건인 것 같던데 부디 소재를 1초에 죽여 주십시오 알고 보니 가검통이 그 단검을 슬쩍 해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비록 못난이로 놀림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무공은 화검상보다도 훨씬 높아서 인류의 경제에다 공력을 일갑자 반에 도달해 있을 것인데 화검상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1초에 죽일 수가 있겠는가 사실 가검통은 정말로 화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행동은 그 나름대로의 처세술인 것이다 겉으로는 몹시 두려워하는 듯하지만 깃을 엎드린 그의 두 눈이 실세업이 구르고 있다는 것을 화검상은 알고 있었다 화검상은 그저 웃으며 말했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야그 출력일 98-10-16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4장 2 이미 잃어버렸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 뭐 별로 중요한 물건도 아니었네 한데 자네는 또한 내 사물함에서 약간의 금은이나 비급을 보지 못했나 아무래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지 자네가 그것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고마운 일이지 가검통은 다소 주저하며 눈빛을 굴리다가 이내 해벌죽이 웃으며 일어나 자신의 사물함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이에 사실은 소재가 걱정되어서 그런 것들을 미리 보관하고 있었지요 금은은 모두 합쳐 은자 150량 정도였고 비급은 3권이었습니다 말과 함께 가검통은 자신의 사물함에서 작은 은원보 15개와 3권의 비급을 꺼내놓았다 은원보는 말군 모양으로 생긴 작은 것이 바로 10량짜리이니 15개면 바로 150량이다 3권의 비급은 분명히 화검상 에게 눈에 익은 것들이었다 과거 화검상은 조부가 장문인 이었으니 다른 제자들보다도 물건들을 손에 넣기가 수월한 편이었다 게다가 별로 보잘 것 없는 것들이어서 그런지 그것들을 빼앗기지도 않았다 그 3권의 비급은 자아신공의 사본과 매화 권부의 사본 그리고 난화불혈수 의 사본이었다 비록 사본들이라고는 해도 제자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이고 또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다 하지만 비급은 모두 틀림이 없다고 해도 그 은은 액수가 약간 달랐다 조구로부터 물려받은 재물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화검상이 오래도 록 그것들을 팔아 방탕한 생활을 해왔어도 적어도 300량 이상은 남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겨우 150량이라니 이것은 뻔히 눈앞에 두고도 수작을 부리자는 말과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화검상은 굳이 그런 일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나마 150량이라도 찾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한 달 임금이 겨우 은자 10량 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그런 것들을 거두어 일부는 사물함에 보관하고 은자 등은 품속에 잘 갈무리하며 말했다 고맙네 네 나중에 성의 표시를 하도록 하지 가검통은 아부하는 듯한 표정으로 웃었다 헤헤 괜찮습니다요 사형 오히려 소재가 사형께 좀 더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죄스러울 따름이죠 그런가 화검상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다시 몸을 일으켰다 한데 그때 방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중년인으로 나이가 57 이나 먹은 냉혹한 인상의 사람이다 바로 녹기보 녹사백이었다 무공을 염마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나이가 50살만 넘어서면 주름살이 많아지고 머리카락이 허옇게 변하게 되는 것이지만 실로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환갑이 가깝도록 먹어도 피부는 윤택하고 머리카락도 검은 빛 그대로여서 마치 20년은 젊게 보이는 것이다 단지 그의 귀밑머리만은 히끗히끗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무공이 이 미 최상승의 경제에 이르러 반박기 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녹사백 그간 별고 없으셨습니까 화검상이 놀라 급히 읍하며 예의를 갖추자 녹기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장모님께서 지금 너를 만나고자 하시니 어서 나와 함께 가자 장모님께서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나 창밖을 보니 벌써 사시경에 이르고 있는 것 같았다 예 녹사백 화검상이 대답하자 녹기보는 즉각 밖을 향해 신영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얼른 그 뒤를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복도에는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기이한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은 화검상과 상당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두들 이 건물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그 괴이적은 시선들은 어딘가 몹시 생경하게 느껴졌다 처소를 나서게 되면 이내 연무장과 접하게 된다 연무장에는 아직도 비지 땀을 흘리며 무공수련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숫자가 새벽보다 훨씬 적은 것은 새벽수련은 거의 누구나 참가해야 하는 것이지만 오전의 수련은 임의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학이란 근본이 기의 축적과 운용에서 시작되며 맑은 전기를 배양 한다는 점에 있어서 무림각파가 대부분 새벽수련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해야 할 것이었다 연무장을 돌아가는 길에 화검상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지만 노 기부의 차가운 인상 탓인지 누구도 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고 화검상도 감히 한눈을 팔지 못했다 화검상은 다만 간간히 흡사 맹수가 날쌔게 움직이고 포유하며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는 듯한 사람들의 동작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연무장의 안쪽에 자리한 그 거대한 5층 석조정각의 전면 현판에 새겨져 있는 글귀는 이기여검 검기충소라는 것이었다 화검상은 이제서야 그 글귀를 알아보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본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변기는 검이니 당연히 저런 문구가 걸리는 것이겠지 노 기부는 곧장 그 석조정각의 위층으로 향했다 위층으로 오르는 계단의 입구에는 어제 본 화산이 파파가 앉아있었는데 과연 아니나 다를까 왕천파가 그를 보더니 즉각 입을 열어 말했다 멍청한 꼬마 녀석아 설마하니 벌써 내가 어제 말해준 것을 잊지는 않았겠지 예 두 분 사숙족께서는 편안하십니까 귀천능은 시선을 돌려버렸고 왕천파가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우리가 편안한지는 상관하지 말고 내 녀석의 일이나 신경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녹기보를 따라 5층에 오르니 장문인의 집무실 입구에 두 명의 낯익은 사람들이 서있다가 화검상을 주시했다 담기운과 성귀의 바로 일 대제자들 중에 대제자와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두 분 사백을 배웁니다 화검상이 깎듯이 에읍하며 절하자 그들은 이 내 녹기보를 향해 시선을 돌리더니 담기운이 말했다 수고했네 녹기보는 안쪽을 주시하며 말했다 장문인께서는 지금도 안에 계십니까 성귀의가 말했다 지금 두 분의 사숙조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시네 대책을 본파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는 말인가 화검상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담기운이 다시 말했다 내가 들어가서 여쭤보고 오겠네 담기운이 안으로 들어가자 녹기보는 슬쩍 화검상을 의식하는 듯하더니 말했다 사형 그 집마부의 놈들이 정말로 대담하군요 감히 개방을 건드리다니 to be continue 무림약 야그 야그 출력일 98-16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5장 다정은 한을 남긴다 제5장 다정은 한을 남긴다 성귀에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놈들은 비단 대담할 뿐만 아니라 해외팔세와 교통하고 이뻐서 그 세력도 만만치 않네 녹기보는 다시 말했다 하지만 놈들은 이번에 실수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 무림맹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놈들이 그 계기를 만들 어준 셈이니까요 무림맹 진마부 성귀에는 다소 의아해하는 화검상의 얼굴을 슬쩍 건너다 본 후 말했다 지루하고도 힘겨운 싸움이 되겠지 하지만 나도 자네처럼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네 화검상은 지난 날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느라 강호의 사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랐다 강호는 현재 무림맹과 진마부 그리고 동신맹의 세 세력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으며 무림맹은 명문정파들의 연합체이고 일명 군림맹이라고도 불리는 진마부는 사파무림의 그리고 동신맹은 정사 중간의 무리들의 연합체라는 지식 정도뿐이었다 화검상은 당시 너무나도 자신의 혼란 속에서만 묻혀 있어서 그러한 외부의 일을 알기도 싫었고 또한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무림맹에서는 군림맹을 반드시 진마부라고 부르지만 또한 군림맹도 무림맹을 정무맹이라고 풍자 섞인 말로 표현한다 미처 신경을 쓰지는 못했지만 3년 전에도 무림맹과 군림맹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다 다시 3년이 흐른 지금 아마도 양쪽 간에는 벌써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모양이었다 만일 3년 전에 그 상황이라면 화검상은 이런 대화 내용도 그냥 흘려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한 이상일다는 그런 얘기도 결코 흘려보낼 수가 없었다 물론 지금으로선 외부의 전체적인 무림정세보다는 우선 자신이 화산파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큼 노력하고 실력을 쌓는 것이 시급한 일이기는 하지만 당기훈은 이내 돌아와 화검상에게 말했다 어서 들어가 봐라 장문인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예 400 화검상은 공손히 읍하고 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장문인의 집무실은 화산파의 거대한 위명답게 매우 넓고 화려했다 주위에 많은 기물들이 있지만 그 내부는 너무도 넓어서 오히려 텅 빈 공간처럼 썰렁한 감이 있었고 최고급 융단을 따라 앞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역시 고급스런 팔선 닭과 폐 사이에 앉아있는 장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화산 장문인 화산 검존 풍천비 화산파 제자이면서 새삼스럽게 그에 대해 얘기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나이가 벌써 86살이면서도 그는 거꾸로 나이를 먹는 듯 오히려 젊어져 가는 것 같았다 한마디로 단단하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 그의 어깨와 허리 팔다리의 근육은 더욱 깊고 예리해졌다 당연히 백발의 머리를 뜻했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뒤밑머리까지 오히려 검게 윤기가 흐르고 있으니 그것은 그의 무학이 이미 초절정의 경지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절정을 백연탄과 대옥락의 중간 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자체를 대옥락의 초입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초절정 즉 초상승이라고 불리는 이 경지는 이미 백맥을 융통하고 세맥들을 타통해가기 시작함에 따라 무형지기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백연탄과는 또 다른 능력을 보이며 무리를 걸어다니는 등의 탈인간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풍천비는 화검상의 외조부이다 하지만 화검상은 감히 그를 외할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 풍천비의 싸늘하고 예리한 시선을 의식하며 화검상은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려 오체복제하고 대대를 올렸다 제자 화검상이 삼가 장무님께 무난 올리옵니다 화검상이 고개를 들고 풍천비를 바라보자 그는 부드럽게 입가에 미소를 띄고 있었다 그래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내가 그동안 바쁘게 움직이느라 미처 너를 신경 써주지 못했구나 지금 어디 불편한 곳은 없겠지 화검상은 풍천비가 이렇게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해줄지 몰랐기 때문에 그만 어리둥절한 기분이 되었다 이에 불편한 곳은 없습니다 풍천비는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내 이미 너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 나에 관한 무슨 얘기를 들었다는 말일까 지금 풍천비의 좌우에는 화산파의 최고연배인 이대월로 공몽향과 몽몽향이 앉아있었다 화검상에게는 태사숙조들이 되는 셈인데 나이가 120세에 가까운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그들의 머리카락은 검은 빛이었어도 얼굴엔 주름살이 많았다 주름살이 가득한 두 눈의 동공에서는 흡사 바늘처럼 예리한 안광이 음 험하게 쏘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3명뿐인 줄 알았는데 팔선탁의 주위에는 지금 한 명의 사람이 더 있었다 나이는 환갑이 거의 다 되었지만 외모는 중년문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청소한 인상의 사람 화검상은 그를 보자 일순 놀라 뜨끔해지고 말았다 바로 유기생이었기 때문이었다 유기생은 오래전부터 수석장로인 성천익 사자인 희기와와 함께 제자들을 거느리고 무림맹에 나가 있던 사람이었다 게다가 화검상이 정작 놀라는 것은 그가 바로 그의 정혼녀였던 유거마의 부친이기 때문이다 유기생은 그저 무심한 듯이 그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를 대하는 화검상이 내리에서는 지나간 세월의 일들이 쭈 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유기생 그는 무엇 때문에 돌아와 있는 것일까 풍천비의 말은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나에게 특별히 바라는 것이라도 있느냐 화검상은 얼른 시선을 풍천비에게 옮기며 말했다 실은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풍천비의 시선이 기이하게 변했다 부탁이 있다고 예 저는 이번에 많은 반성을 하였고 또한 저의 오류가 많았었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번에 아예 밑바닥부터 인생을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풍천비의 시선이 문득 음침하게 변했다 그럼 대체 무슨 부탁을 하겠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 저를 채석장의 인부들과 함께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풍천비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공은 배우지 않고 그런 노동이나 하겠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들이 옵니다 풍천비는 잠시 표정이 복잡하게 변하는 듯했다 그는 잠시 묵묵히 생각에 잠기는 듯하다가 가벼운 탄식과 함께 말했다 내가 가문의 죄를 속죄하려는 뜻은 잘 알겠다 그러나 그런 쓸데없는 노동이나 해서 대체 무엇이 되겠다는 말이냐 그 얘기는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 화검상은 재차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지금 무공을 배우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생이 되더라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성실한 삶의 자세를 배워볼까 합니다 풍천비는 다시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지금 감히 나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쓰레기와도 같은 무리들의 속에 넣어줄 수도 있지 그러나 풍천비는 두 눈을 음엄하게 빛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앞으로 머지않아 내게 다시 무공을 가르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그곳에서 잠시 더 마음의 수양을 하고 있도록 해라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를 위해 주시는 마음은 뼈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스스로 죄인의 몸으로 무공을 배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그곳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순간 풍천비의 두 눈에서 무시무시한 냉기가 번쩍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화검상을 주시하더니 이내 가볍게 미소하며 말했다 정말로 내가 속죄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는 마냥 그곳에서 내 멋대로 지낼 수는 없다 앞으로 보름 후면 본파는 사마외도를 타도하기 위해 출정을 하게 되어 있다 너도 엄연한 본파의 인원이니만큼 그런 어려운 일은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보름 후에 출정을 화검상은 다소 어리둥절해졌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풍천비는 싸늘한 표정으로 말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럼 이만 나가봐라 화검상은 이에 대리를 올리고 그곳을 물러나왔다 입구에는 여전히 담비움과 성기애가 서 잇었으나 그를 차갑게 주시할 뿐 아무런 말도 없었다 화검상은 그들에게 읍한 뒤에 아래층으로 향했다 녹기보는 어디로 갔을까 1층의 입구에 있던 입합판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다 화검상이 여무장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득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잠깐 거기 서라 고개를 돌리고 보니 바로 조금 전에 장문인 외 집무실에서 보았던 유기생이었다 화검상은 반가운 마음에 즉시 읍하며 인사를 올렸다 유사백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야그 출력일 9810 16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5장 1 과거의 화검상은 그를 유백부 즉 유크나버님이라고 불렀었다 그것은 그와 유검아가 정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유기생과 화 뒤농가의 우예도 특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감히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 유기생은 그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싸늘한 안색으로 말했다 너는 요즘도 그 아이와 만나느냐 화검상은 내심 씁쓸한 마음이 되었지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유사자 말입니까 저는 내려온 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이제는 그녀와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녀와는 아직 만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도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유기생은 안색이 다소 누그러지는 듯하더니 다시 말했다 음 내가 정말로 그런 생각이라면 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기왕에 보게 되었으니 내 한마디 충고를 하도록 하지 너는 그동안 사람이 많이 달라진 듯하구나 오늘의 너는 제법 침착하고 똑똑해 보였다 하지만 너는 차라리 변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었다 말을 끝내자 유기생은 이내 신법을 일으켜 훌쩍 위쪽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변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었다고 그럼 내가 바보로 계속 지냈어야만 옳았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죄인의 자식은 똑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화검상은 일순 둥기에라도 얻어맞은 듯 멍하니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그는 가볍게 쓴웃음을 지으며 밖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거의 정호가 가까워졌다 연무장의 연무도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정호의 수련을 마치게 되면 식사 시간까지 반 시즌 정도의 여유가 남는다 제자들은 그 시간 동안에 더러 미진한 수련을 좀 더 해보기도 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다 무공이 높은 어떤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에 산 아래의 현성으로 내려가 식사를 하고 술까지 한 잔 걸치고 오기도 했다 연무가 거의 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범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연무장 주위로 오가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화검상에 대해 일부는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쳐버리고 또 일부는 혐오스런 눈길로 경멸하듯이 주시할 뿐 그와 대화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지나치며 인사를 하는 사형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제들이나 심지어 갓 화산파에 입문한 삼대 제자들까지도 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실로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화검상은 다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그 무엇도 바라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온갖 애군이 몰려오게 되는 것인지 그나마 체념의 평온에라도 안주하려고 했던 화검상의 의도는 이내 다시 틀어지고 말았다 막 연무장의 역길을 중간 정도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휘리리릭하고 옷자락이 거세게 휘날리는 소리가 그의 등 뒤를 엄습하더니 이내 한 사람이 서너번이나 공중회전을 하며 그의 앞을 막아서는 것이다 바로 사형인 귀검철이었다 이 귀검철은 나이가 스물일곱이고 체격이 비록 호리호리한 면이 있어 나 의외로 강인한 면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흐흐 어디로 가는가 나와 연무를 좀 해보세요 말과 함께 갑자기 그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장검이 화검상의 미간을 찔러왔다 만일 그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르거나 느리거나 했더라면 화검상은 전혀 피하지도 못하거나 무시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1초의 속도는 실로 교묘했다 반드시 화검상이 피할 여지가 있게 했고 또한 피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화검상은 스스로도 화상검법을 배운 탓에 그 흐름을 대강 파악하고 잊었다 화상검법은 대개 화려하고 변화무쌍하다 만일 화상검법으로 미간을 찔러온다면 거기에는 이미 그 사람이 좌우나 상하 어느 쪽으로 피하더라도 제압해 갈 수 있도록 변초가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멀쩡히 예리한 겁날이 찔러오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화검상은 할 수 없이 즉각 몸을 뒤로 젖혀 피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흔히들 철판교라고 강호해서 불리는 모양처럼 그의 신형이 허리 부분에서 뒤로 젖혀져 미끄러지듯 주르르 3척이나 물러났다 귀검철은 화검상이 몸을 뒤로 젖힐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와 동시에 뒤로 3척이나 물러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어쭈 제법인데 귀검철이 발로 땅을 박차는 순간 이미 그는 화검상의 지척으로 다가들어 장검으로 하체를 베어가고 있었다 이 변화의 속도를 화검상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귀검철은 이미 무학의 상승경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상승경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학의 또 다른 경지이며 진기의 흐름이 하나로 완전히 융통되어 흡사 물 흐르는 것 같다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초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화검상은 귀검철처럼 그렇게 물 흐르는 뜻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룰 수가 없었다 첫 번째의 공격은 잘 피했지만 이번 공격은 허리가 아직 펴지지 않은 상황이라 잘 피할 수가 없었다 다급한 나머지 황급히 구공고를 펼쳐 피하려고 했으나 그가 미쳐 다섯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상대의 장검은 일곱 번의 변식을 이루고 있었으며 오히려 그의 보법에 앞서가고 있었다 물론 그 정도라면 마음만 있었으면 화검상을 죽이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밟아야 할 방위에 상대방의 장검이 먼저 변화하고 있으 미 마치 그의 하체가 건망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멀쩡히 장검이 눈앞에 있는데 그 길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비단 위험할 뿐만 아니라 치욕적인 일인 것이다 그렇다고 화검상이 도중에 보법을 변화시킨다고 해도 이미 제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마치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꼴이라고나 할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무학의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기에 이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하는 수 없이 몸을 위로 솟구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솟구치는 동작에는 더욱 허점을 노출시키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게다가 일단 몸을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는 운신이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의 급한 상황이라 그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몸을 공중에 띄우기 위해 보법을 변화시키는 순간 귀검철의 장검은 비수처럼 그의 헛벅지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의 장검은 이내 옆으로 흐르며 다만 화검상의 살가죽만 베어버렸다 그것은 그가 화검상을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순간 화검상의 하체는 공중으로 치솟고 그의 허리는 그제서야 반듯하게 펴졌다 최선의 수비는 바로 공격이기 때문에 화검상은 그 즉시 상장을 영겁 후 세 번이나 날려 귀검철의 안면을 공격했다 그러나 귀검철은 그가 이미 허공으로 몸을 솟구칠 줄을 예상하고 있었다 화검상의 장력이 막 그의 몸에 적중돼 면은 순간 그의 신형은 환상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이어 화검상의 머리를 노리고 아래쪽으로부터 떠오르는 8개의 매화송이들 화검상의 몸은 지금 허공에 거꾸로 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고스란히 그의 머리가 거마들 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 8개의 거마는 교묘하게도 8곳의 방위를 제압하고 있었다 틈이 있다면 오직 하나 가운데일 뿐이었다 사실 겨우 6척 정도밖에 도약하지 못한 화검상은 허공에서 운신을 하여 변화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화검상의 몸은 마치 8송이의 거마에 둘러싸인 듯이 그대로 거꾸로 떨어져 내렸다 바로 그때 귀검철의 좌수가 돌연 화검상의 두 눈을 노리고 파고 들었다 그러한 일련의 수수는 정말로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었다 화검상은 도저히 몸을 움직여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으로 그 공격을 막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귀검철의 수법도 난화불혈수였지만 화검상의 수법도 난화불혈수였다 하지만 한 손으로 시전하는 귀검철의 공격은 화검상의 두 손의 수법을 훨씬 능가했다 화검상이 황급히 눈을 보호하려는 순간 귀검철의 손은 갑자기 십여 개로 변했다 그 모두가 실초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화검상은 미처 그런 것을 알아차릴 겨를도 없이 오른손의 맹문을 상대에게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 순간 화검상의 낙하 동작은 주춤했고 이어 귀검철의 오른발이 그의 왼쪽 눈을 향해 날아들었다 상대의 무공이 설령 상승경지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눈을 가격당하면 위험해 질 것이다 게다가 그 수법은 화산파의 소엽 태법 중에 반식이었다 사람이란 눈의 방어에만 민감해지기 마련이 어서 화검상은 순간 아찔해지고 말았다 한데 맹렬하게 날아들던 귀검철의 오른발은 거의 신락같은 차이를 두고 화검상의 눈앞에서 돌연 멈춰 서고 말았다 화검상은 맹문을 잡은 상대의 손의 힘이 풀어지자 떨어지는 몸을 약간 뒤틀어 가볍게 지면에 착지할 수가 있었다 귀검철은 어느새 장검도 거두었고 서서 화검상을 향해 눈살을 지푸리 며주시하고 있었다 피사제의 말이 잘못된 것이었나 혼자 독백을 하듯 중얼거리는 귀검철의 표정에는 다소의 의문이 깔려있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심령감수를 한 셈이지만 표정은 여전히 태연해 보였다 그는 사실 이미 귀검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전날 그는 조양봉을 내려오면서 맞부딪힌 피검석에게 괴이한 수법을 써서 그를 당황케 했던 적이 있었다 귀검철은 지금 피검석에게 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단 귀검철뿐만 아니라 화검상 본인도 그것에 관해서는 역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 전에 귀검철이 그저 약간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실수를 하는 척한다고 하더라도 화검상은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화검상에게 가하는 그런 정도의 피해는 죄가 될 수 없었고 또는 귀검철이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자신의 소중한 눈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화검상도실은 그 순간의 은연 중 그 괴수법을 연상하며 귀검철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눈을 보호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되지 않았다 거기에는 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피검석과 귀검철의 무공경지가 많은 차이가 있다면 또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이미 그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조금 전에는 아는 척도 안 하던 3대 제자들의 입가에도 그 일적은 미소들이 떠올라 있었다 사람들 틈에서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그는 화검상에게는 사제가 되는 성범향이었다 그건 사형이 너무 많이 봐주었기 때문이야 그는 그토록 교활한데 쉽게 자신의 마각을 드러내려고 하겠어 화검상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의식은 너무도 뿌리 깊어서 그저 한두 마디로 변명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귀검철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럴까 성범향은 응용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니까 사형이 만일 그 매화빈분을 펼칠 때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고 머리카락이라도 잘랐다면 그렇지 않았을걸 그때 다른 한 사람이 나섰다 그럼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까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황의 야그출력일 98-16 제목 화산문화 일부 한권 제5장 2 그는 사형인 곡검성이었다 곡검성은 나이가 이제 서른인데 성격도 침착하고 무공도 높아서 주목받고 있는 후기지수의 한 사람이었다 만일 그가 이번에 마음먹고 화검상에게 손을 쓴다면 십중팔구는 화검상도 애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화검상은 이에 아무래도 어떤 해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한데 그가 막 마음먹고 사람들에게 입을 열려고 하는데 문득 좌측에서 누군가가 귀에 익은 음성으로 소리쳤다 그만들둬요 당신들은 그렇게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을 괴롭혀야만 속이 시원하겠나요 화검상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둥기로 얻어맞는 듯이 정신이 멍해졌다 너무나도 귀에 익은 음성이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느신한 자태에 우아하고도 품이 있는 한 여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서있었다 바로 유검아 그녀였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여러 사람들 속에 있더라도 금방 드러날 것 같은 특출난 미모였다 만일 그녀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면 화산일봉이라는 별호는 붙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하마터면 장래의 화검상의 부인이 될 뻔한 여자이기도 했다 솔직히 화검상은 아까부터 은근히 그녀가 있는지 찾고 있었다 한데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던 그녀가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것일까 유검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화검상과 마주쳤지만 이내 그녀는 시선을 외면해버렸다 성검양이 그녀에게 걸어가며 말했다 유사자 우리는 누구를 괴롭히려는 것이야 니라 사실 여부를 밝히자는 것이오 만일 그가 사마외도의 첩자여서 어떤 흑심을 품고 본파에 잠입한 것이라면 본파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소 유검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가 사마외도의 첩자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보증해요 만일 사마외도가 그처럼 어리숙하다면 아마도 강호물임에는 벌써 마도가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옆에서 다시 다른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유삼에 그건 피사제가 직접 당한 일이고 또 한다른 사람들도 목격한 일이야 설마하니 그가 하늘에서 그런 마공을 배워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 그는 바로 대사형인 윤검진이었다 윤검진은 나이도 많았지만 대사형답게 약간의 무게도 있었다 그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런 탓인지 그가 하는 말이 모두 정당한 듯이 믿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유검아는 대사형인 윤검진까지 나서자 그만 아미를 깊게 찌푸렸다 그런 대사형은 그를 지금 죽이기라도 하자는 말인가요 윤검진은 다소 어색한 듯이 웃으며 대꾸했다 그야 저 녀석이 하기에 달린 것이지 저 녀석이 끝까지 교활하게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성검양이 동조하며 말했다 맞는 말이오 자 곡사형 한번 시작해보시오 그때였다 갑자기 다른 한쪽에서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다 모두 그만두시오 그를 놔주시오 그의 음성은 그다지 크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으나 은연 중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쪽을 보고는 저마다 어리둥절하고 어색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유검하는 안색이 약간 창백해지는 듯 했다 바로 풍검진이었다 그는 비단무공도 사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장문인 을 쪽으로 두고 있는 화산파의 막강한 실력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말대꾸하는 사람은 없었다 화검상은 상황이 더욱 난처하게 흐르는 것 같아서 그제서야 입을 열어 말했다 여러분이 나에게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나는 그야말로 바보 천치일 뿐이지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대상은 아니오 그래서 소강이라고들 하지 않소 나는 또한 3년 동안 사과에만 있었는데 무슨 마공을 배울 시간이 있었겠소 사실 내가 전날 피사제에게 펼쳤던 그 괴이한 수법은 나도 지금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소 아마도 어쩌다 보니 공교롭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소 만일 내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낸다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해명해드리도록 하겠소 그런데 막 이야기를 끝내고 났을 때 화검상의 목에는 한 자루의 장검이 닿아있었다 풍검진이 어느새 그의 앞으로 다가온 것이 다 풍검진의 보검은 햇살을 받아 시퍼런 광채를 뿌리고 있어서 금방이라 더 화검상의 목을 베어버릴 듯했다 풍검진은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누가 내 녀석이 정당해 보여서 풀어주려는 것인 줄 아느냐 장문인께서 그와 같은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지금은 무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녀석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오래가지 못한다고 머지않아 마각이 들어 날 것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풍검진은 이어 장검을 거두더니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자 여러분 이 녀석은 윗분들이 적절한 조치를 내리실 것이오 그러니 우리는 식사나 하러 갑시다 그의 지시를 어기는 사람은 없었다 풍검진의 말을 듣자 모두들 화검상을 향해 음험하게 웃고는 식사를 하는 곳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풍검진도 재차 화검상을 험악하게 노려보고는 그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이제 그토록 험악하게 으르렁거리던 사람들도 사라져가고 위기는 무사히 넘겼다 하나 화검상은 흡사 어떤 치명적인 내상이라도 입은 듯이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만일 3년 전과 같았으면 어디 가서 술이나 마시며 한 번 대성통곡이라도 해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약속 아닌 약속 무명노인과의 일종의 묶게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 무명노인은 정말 평범해 보여도 대단한 노인이 아닌가 화검상도 막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문득 뒤에서 누군가가 다시 그를 불렀다 얘기 좀 해요 유검하였다 그녀는 가지 않고 홀로 남아서 화검상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검상이 몸을 돌리자 그녀는 즉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 달라져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과연 오늘 당신은 그래도 매우 침착하더군요 그러나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나는 머지않아 풍사형과 혼인하게 돼요 그러니 당신의 일은 이제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화검상은 웃었다 정식으로 파혼을 하는 것이오 유검하는 나이도 화검상보다 두 살이나 많은 데다가 또한 사자이고 무공도 말할 것 없이 월등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녀는 화검상에게 일종의 존칭을 쓰고 있었다 그것은 물론 화검상이 어려서부터 그녀의 정혼자였기 때문이었다 유검하는 다소 머뭇거리는 듯 하다가 안색을 바로 하며 말했다 사실 우리는 굳이 정혼을 한 처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가문이 그렇게 된 이상에는 그 정혼은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잇 야그 출력일 98-16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6장 채석장의 전노인 제6장 채석장의 전노인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소 유검하는 다소 주저하는 듯 하다가 말을 이었다 만일화 화사제가 내게 부탁할 말이 있다면 말해도 좋아 나도 가능한 일이라면 한 가지쯤은 들어주겠어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지 유검하는 두 사람 사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갑자기 말투를 바꾸었다 그것이 너무도 간단하게 이루어져서 다소 어이없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화검상은 내색하지 않고 대꾸했다 부탁이 한 가지 정도 있기는 하오 그건 바로 나를 감싸고 돌지 말라는 거요 만일 그런다면 사자의 부친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테니까 유검하는 약간 안색이 붉어졌다 화사제 나도 그대에게 가능하면 잘 대해주고 싶었어 그러나 이건 불가학력이야 나는 화사제가 그러한 나의 고충을 이해해줬으면 해 화검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이해하오 이어 그는 곧장 신형을 돌려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유검하는 그래도 다정다감한 면모가 있는 여자다 화검상은 그녀가 스스로 떠나지 못할까봐 먼저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었다 한참 걸어도 뒤에 기척이 없는 것을 보니 그녀는 따라오지 않는 모양이다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과연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낮의 태양은 뜨겁고 날씨는 점점 더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왠지 때 아닌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때에 굳이 밥을 먹으러 가고 싶지는 않았다 화검상은 잠이나 자두기 위해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아직 한가한 시간이므로 주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아는 척하지 않았고 인사도 받지 않았다 화검상은 아예 나중에는 인사하는 것도 그만두고 그저 묵묵히 모르는 척 걷기로 했다 처소가 있는 건물 앞에 이르자 마침 건물 안의 사람들이 덜어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까도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가운데는 낙엄송도 있었는데 화검상을 보자 이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사라지고 말았다 후검함 등은 이야기를 중지하고 일제히 다가오는 화검상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화검상이 묵묵히 그들에게 다가서는데 문득 갑자기 그의 어깨를 툭 치는 손길이 있었다 이봐 화사재 그동안 많이 남자다워졌군 고개를 돌려보니 느닷없이 칠척 거구의 우람한 사내가 호방한 태도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홍건백이다 나이는 서른다섯인데 무학은 산갑자의 절 정경지에 올라있고 무엇보다도 영웅적 인기계가 있어 보이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다 그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같은 건물에 거쳐하고 있는데 서열은 바로 후검함의 다음이었다 과거 화검상은 너무 자신의 번뇌 속에만 묻혀 살다가 미처 그를 사귈 기회를 갖지 못했다 홍사형 그간 안녕하셨소 홍건백은 약간 어색한 듯이 웃으며 자신의 뒤쪽을 가리켰다 나야 뭐 그렇네 그동안 내가 제자를 하나 받았지 자 서로 인사나 나누도록 하게 홍건백의 뒤쪽을 바라보니 거기에도 또 한 명 거구의 사람이 서 있었다 키는 6척 정도인데 체구가 아주 우람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나, 이가 이제 겨우 10여세에 불과하다는 점이 놀라웠다 짙은 눈썹에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는 대화검상을 보자 약간 예를 갖추어 인사하는 듯했다 장석중입니다 화사숙이시죠 가검통은 단석광 이외에도 다른 한 명이 더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녀석인 모양이었다 금골도 훌륭하고 그만하면 제법 쓸만은 하겠군 화검상은 나름대로 처음 보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입을 열었다 가사제가 칭찬이 대단하던 아이가 바로 너였구나 정말로 튼튼하게 생겼구나 장석중이란 녀석은 그 말에 뭐가 못마땅한지 그 검고 짙은 눈썹을 한 번 꿈틀했다 홍건백이 나서서 다시 말했다 이 아이는 비단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머리도 대단히 좋아서 한 번 들으면 잘 잊어먹지도 않는다네 자네도 한 번 기회가 있으면 그를 가르쳐보게 화검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군요 보아하니 벌써 무공이 저보다도 나은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나를 우습게 알지 않으면 그걸로 다행한 일이지요 홍건백은 그 말에 입을 다물고 입가에 은근한 미소를 떠올렸다 장석중의 얼굴에도 돌연득이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문득 한 꼬마 녀석이 다가오며 말했다 당신은 조금 전에 귀사숙과 비물을 했다면서요 대체 어땠죠 서로 비겼나요 아니면 귀사숙이 많이 사정을 봐줬나요 바로 단석광이었다 화검상은 눈빛이 영악스럽게 빛나는 입꼬마 녀석을 볼 때마다 그만 사람이 싫어지는 것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으므로 화검상은 대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야 물론 그 귀사형이 사정을 봐준 것이지 실로 나와 같은 사람은 10명이 있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간신히 빌어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지 단석광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요 그럴 리가 당신은 그 유사고가 나서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면서요 그렇지 않나요 이 녀석아 나는 그래도 너의 사숙인데 당신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는 녀석이로군 화검상은 가볍게 스무슴을 지으며 말했다 사실은 그렇기도 하다 모두 내가 못난 탓이지 문득 단석광은 뒤에 감추고 있던 단검으로 화검상을 찌르며 소리쳤다 그럼 어디 내 공격도 받아봐요 화검상은 놀랐다 비단 이 꼬마 녀석이 느닷없는 공격을 가해오는 사실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단검이 바로 매우 눈에 익은 것이라는 점이었다 화검상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단석광의 단검의 옆구리를 베일 뻔했다 비란 화산파의 검법뿐만 아니라 중원의 검법은 그냥 찌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직선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것이 다 그것은 말하자면 공격과 수비의 비중을 분배하여 다음에 이어지는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식이라는 일종의 정해진 틀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 물론 강호의 어떤 자들은 수비가 없는 무모한 공격 일변도의 검법을 펼치기도 한다 흔히들 구상검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단석광도 물론 화산검법을 배웠으니 약간의 정통적인 검법의 묘용은 알고 있었다 아직 변화는 일으키지 못했으나 화검상이 대응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이미 다섯 번이나 단검을 찌르고 베고 휘두르고 있었다 게다가 그 단검은 다른 보통의 변기와는 달리 매우 예리하여 검기를 일으키고 있었다 화검상은 분명 무공이 단석광보다는 우위에 있었지만 워낙 기습을 당한 데다가 변기를 들고 있지 않아서 상대하기가 곤란했다 그도 물론 장검을 착용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멋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 녹슨 고철장검이 저 예리한 단검과 부딪히면 그대로 잘려나가고 그는 웃음거리만 되지 않겠는가 화검상이 그렇게 딴 생각을 굴리고 있는 사이에 단석광은 더욱 미친 듯 이 날 뛰었다 그는 이번에는 초식을 마구 변형시켜 공격 위주로만 검법을 펼치고 잊었다 단석광의 단검이 푸른 검광을 바라며 화검상을 가두고 금방이라도 화검상의 몸을 도륙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화검상은 그 미친 듯한 검광의 속에 서도 흡사 흔들리는 그림자처럼 무사히 그 공격을 피해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해 보였지만 화검상은 점차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단석광의 그런 미친 듯한 공격은 오히려 자 신의 허점만 노출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그 푸른 검광의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바로 단석광의 사부격인 후거맘이었다 후거맘의 공격은 이미 삼갑자에 이르러 이덕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의 신형이 안으로 뛰어든다고 느껴진 순간 그는 이미 단석광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따기를 후려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정도가 지나치면 무례가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 따기는 그저 소리만 요란할 뿐 거의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석광은 몹시 억울하고 괴로운 듯 눈물부터 글썽거리며 소리쳤다 저자가 너무 나를 깔보잖아요 그는 심지어 나와 대련하면서 검을 뽑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를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는 너의 사숙이니까 이어 후검함은 웃으며 화검상에게 말했다 화사제 자네가 이해하게 이 아이는 한창 자라고 있는 시기여서 호기심이 약간 있는 편이지 단석광도 그제서야 방긋 웃으며 화검상에게 꾸벅 인사하며 말했다 내가 약간 미안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하세요 화사수 화검상은 안색이 다소 딱딱해져 있었다 그는 단석광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단검을 주시하며 말했다 그 단검은 어디서 난 것이냐 단석광은 약간 어리둥절해 하다가 대꾸했다 이건 바로 가사숙에게서 빌린 거예요 당신은 이것을 내게서 빼앗을 생각인가요 그때 한 사람이 어정쩡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바로 가검통이었다 가검통은 안색이 벌깨진 채 약간 떨리는 어 조로 변명하듯 화검상에게 말했다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6장 1 화사형실은 그게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사형께 금방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 대단사질이 잠시 빌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가검통은 나이도 30대 중반이면서도 그렇게 어쩔 줄 몰라하는 광경이 몹시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화검상은 사실 그런 것을 짐작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능한 좋게 생각하려는 무의식적인 작용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면 나에게 진작 말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이지 정말이지 이걸 사형에게서 훔칠 생각은 없었어요 이어 가검통은 다소 어리둥절해하는 단석광의 손에서 얼른 단검을 빼앗아서 화검상에게 검집과 함께 건네주었다 제발 그것은 믿어주세요 차라리 이런 때에는 시인을 하고 배짱 좋게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화검상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다소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화검상은 묵묵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화검상이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서 침상 위에 누우려고 하는데 가검통이 거기까지 따라 들어와서 빌었다 사형 솔직히 제가 그 단검에 욕심이 났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맹세코 다른 것을 빼돌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 나를 한 번만 용서해줘 요! 화검상은 그저 담담한 미소를 보이며 대꾸했다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 가검통은 일순 두 눈에서 차가운 섬광을 번뜩였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차라리 화검상을 제거해버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내 눈빛을 애절하게 변모시키며 말을 이었다 그 그렇게 용서해주시니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한 달간은 제가 화사형의 식사를 갖다주기로 하는 것이 내 음식에 독이라도 타겠다는 말인가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필요는 없네 가검통은 빙긋 웃으며 화검상의 어깨를 툭 치고는 말했다 그렇게 사양하실 것은 없어요 다 제가 죄송스러워서 그러는 것인걸요 그럼 빨리 갔다 올게요 말을 마치자 가검통은 이내 대답도 듣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화검상은 다소 어이없어 하며 그가 나간 방문 쪽을 바라보다가 헛웃음을 지었다 다들 가검통을 바보라고 하지만 그는 바보는 아니다 다만 좀 더 현명하지 못할 뿐이지 방금 전에도 귀찮은 일을 겪었기 때문인지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해도 쉽사리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잠시 가검통에게서 돌려받은 당검을 집어들고 바라보다가 이내 우도스를 벗고 어깨에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다 상처는 통증이 많이 사라졌고 어느새 암을 잃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일반적으로 무공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체력이 좋아서 상처도 쉽게 아아 물뿐만 아니라 이곳 화산파의 금창약은 또한 효능이 좋기로 유명한 것이다 비록 그 유명한 옥영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약의 효능 역시 좋았다 그것은 화산파가 검파이고 제자들이 대련 도중에 상처가 많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금창약도 꾸준히 개발되어 왔기 때문이다 화검상이 상처에 약을 다시 갈아붙이고 옷을 입고 나서 운공조식을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정말로 가검통이 음식 그릇이 놓여있는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가 이렇게 빨리 식사를 가져오다니 아마 자신이 식사하는 것보다도 이 일이 더욱 중요한 모양이다 가검통은 그의 침상 위에 쟁반을 올려놓으며 웃으며 말했다 제가 화사형을 생각해서 먼저 이 음식들을 가져왔지요 어서 식사하세요 정말로 빨리 가져오려고 노력한 듯 그의 이마에는 작은 땀방울까지 맺혀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화검상은 쟁반 앞에 앉으며 손짓을 하며 말을 이었다 자네는 이만 가보게 가검통은 다소 어리둥절해 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급하지 않으니 우선 사형이 식사를 마치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식사하겠어요 화검상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누가 옆에서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네 아까도 사실은 억지로 먹은 것이지 자네는 보람도 없이 내가 음식을 못 먹게 만들 셈인가 가검통은 다소 주저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도 이만 가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사형은 많이 드십시오 이어 가검통은 어색한 듯한 미소를 남기면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사라졌다 가검통이 완전히 밖으로 사라진 것을 확인한 화검상은 이내 단검을 검집에서 뽑아 몇 차례 닦은 다음 검날을 음식들에 데어보았다 밥이나 반찬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국물에 검날을 넣었을 때 갑자기 검날이 검은 빛으로 물뜨는 것이었다 화검상은 그것을 보자 일순 놀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사제는 한동안 이 단검을 가지고 다녔을 텐데도 미처 이것에 독을 발견하는 효능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있는 모양이지 그렇다 실로인은 그가 우려하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만 것이었다 그 단검에는 기이하게도 예리하다는 점 이외에도 독을 식별하는 특이한 기능이 있었다 마치 은수저를 독에 되면 검게 변하듯이 푸릇한 겁나른 독을 만나면 검은 빛으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어째서 세상의 일은 반드시 좋은 방향은 맞지 않고 어림없이 나쁜 쪽으로만 예상이 들어맞는 것일까 화검상은 어린 시절에 조부 등의 권유에 의해 온갖 자팍들과 암기독 등에 관해서도 배웠다 비록 그 역시 깊은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었다 세상의 독은 크게 다음에 두 가지로도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중독되면 금방 발작하는 종류이고 다른 하나는 중독되어도 그 발작이 서서히 진행되는 종류이다 의뢰 생각하기로 중독되어 금방 발작하는 독이 더욱 무서운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 만성독약은 비록 발작하는 시기는 늦지만 서서히 계속적으로 침투하고 맛이나 냄새가 없으며 나중에 발작해둘 때는 그저 보통의 해독약으로는 도저히 해독시킬 수가 없다는 점이 무섭다 그런 은밀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강호에서는 흔히들 만성독약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화검상은 비록 그 독의 종류를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대체적인 상황이 나 형태로 보아 그것이 부음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부음지 독은 이렇게 물에 타서 상용하는 것 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그다지 귀한 물건도 아니어서 가검통이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일단 독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으니 그것을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이쪽에서 간파한 것을 드러낼 필요도 없다 화검상은 일단 독이 묻은 당검을 잘 닦아서 검집에 넣은 다음에 바닥에 돌 하나를 드러내고 국물을 그곳에 쏟아버린 다음 감쪽같이 바닥을 복구시켜놓았다 기분 나쁜 노릇이지만 그래도 그는 밥과 반찬으로 식사를 했다 어쨌든 앞으로 얼마간은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잘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자 비로소 졸음이 쏟아졌다 화검상은 그대로 고라떨어져서 한참을 잤다 얼마나 잤는지 알 수가 없는데 문득 가검통 이 글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살형 녹사백이 오셨어요 녹사백이 오셨다니까요 화검상이 급히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키니 시각은 어느덧 저녁 무렵이었다 가검통이 그를 보고 서서 다소 기이하게 웃고 있었고 열려진 문 밖에는 녹기보가 예의 그 냉막한 안색으로 서서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화검상이 황급히 일어나 예의를 갖추니 녹기보는 싸늘한 음성으로 말했다 간단한 짐만 챙겨가지고 어서 나와라 화검상은 순간 낮에 장문인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서 녹기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다 그가 챙겨야 할 물건들이라는 것은 별로 없었다 즉시 사물함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챙겨가지고 나가자 녹기보는 이전처럼 역시 차갑게 앞으로 나가며 말했다 따라와라 화산의 동쪽에는 조양봉이 있지만 남쪽에는 나감봉이 있다 그 나감봉은 비단 그 높이가 조양봉에 못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깎아질을 듯한 기암절벽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험준하기로는 오히려 조양봉보다 더하다 상구비를 몇 번 돌아 그 나감봉의 기슬계에 이르면 그곳에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건물들을 축조하기 위한 재료인 암석들을 쪼개고 다듬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채석장이다 해가 저물고 있어서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은 얼마 되지 않으나 그 주위에는 흩어진 돌가루들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인부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그 숫자가 30여 명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은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버리고 임시 숙소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10여 명이라고 했다 화산파에 이름 높은 일대 제자인 녹기보가 나타나도 그들은 거의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저 하던 일이나 계속할 뿐이었다 인부들이 거주하는 임시 숙소는 채석장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말이 임시 숙소지 그것은 돌로 만들어져 있고 또한 연대도 매우 오래된 것이었다 나날이 발전하는 화산파는 오래된 건물들을 끊임없이 보수하고 새로운 건물들을 축조하느라 근래에는 계속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임시 숙소는 건물이 그다지 크지도 않고 내부의 구조도 초라하기 그지 없다 그저 널찍한 방 하나에 10여 개의 나무 침상들이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고 한쪽에는 주방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을 뿐이었다 전노인은 어디 있나 녹기보는 안으로 들어서자 전노인부터 찾았다 전노인은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일을 해온 기술자로 지금은 공사감독의 일을 맡고 있었다 인부들의 의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전노인은 금방 나타났다 화검상도 이 전노인을 이전에 두어번 본적이 있는 것 같았다 TOB 컨티뉴 무립약 야그 채 야그출력일 98-16 제목 화산문화 일부 한권 제6장 2 키도 그다지 크지 않고 체구는 다소 마른 편이었는데 약간 구부정한 듯한 그의 전신은 오랫동안 험한 일을 해온 사람답게 단단했고 힘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다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10여명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족들이 없는 사람들 이를테면 인생에서 실패한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했으나 화검상은 이 전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 다소 험하고 거칠어 보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젊었을 때는 꽤 잘생겼을 듯한 윤곽이고 게다가 인상은 인간미가 느껴져서 그리 나쁘지도 않았다 무슨 일이유 제법 카랑카랑한 음색을 보니 그는 앞으로도 1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노기보는 다소 못마땅한 듯이 전노인을 바라보다가 손짓으로 화검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곳에서 먹고 자고 일을 할 것이니 전노인이 우선 그의 자리를 정해주게 전노인은 그제서야 시선을 화검상에게 옮기는 듯했다 화검상은 이에 즉시 웃으며 아는 척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전노인은 이내 다시 냉랭한 표정으로 노기보에게 시선을 돌리더니 말하는 것이었다 자리를 정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 그쪽에서 비용을 좀 더 생각해주셔야 할 것이유 노기보는 눈살을 짙게 찌푸렸다 그 전 녀석의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밥 먹는데 수저 하나 더 놓으면 되지 무슨 비용을 더 달라는 말인가 아무튼 내 그 문제는 돌아가서 상의해보도록 하겠네 이어 노기보는 한 차례 다시 실내를 둘러본 후에 그대로 훌쩍 돌아가버리고 말았다 화검상의 노기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그의 등을 툭 치는 손길이 있었다 전노인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이쪽으로 와보시오 혹시 이전에 쓰던 침상이 아직 쓸 만한지 모르니 전노인은 그를 안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 안쪽에는 알고 보니 창고로 쓰이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문을 열자 온갖 잡동산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대부분이 작업에 필요한 공구들이고 헌옥과 지나 망가진 침상들도 있었다 전노인은 곧장 그 안에 들어가 가장 괜찮은 침상 하나를 골라내어 부서진 부분의 못을 받고 수선하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어려서 부유하게 자라나 아직 그와 같은 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다 가문이 몰락하고 나서 심하게 방황하며 굴러난이기는 했어도 그런 일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전노인이 익숙한 솜씨로 침상을 고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이미 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저는 화검상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소광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전노인은 망치질을 멈추지 않고 시선도 그대로 둔 채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온 지 벌써 수십 년이나 되는데 왜 그걸 모르겠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우리라고 그저 두 눈과 귀를 막고 사는 줄 아시오 화검상은 그가 이미 자신을 알고 있다고 하자 오히려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노인장께서 이곳에서 가장 오래 일해온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솜씨가 뛰어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전노인은 고개를 들어 화검상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고는 다시 자신의 일을 계속하며 말했다 솔직히 내가 자랑은 아니지만 그쪽의 건물들 중에서 내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지요 아 그건 그렇고 앞으로는 그냥 전노인이라고 불러주시오 남들이 들으면 오해를 할지도 모르니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남들이 무슨 오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노인장 밑에서 일을 빼울 것이니 계속 노인장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계실 작정 이후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앞으로 보름 후에는 출정을 떠난다고 하니 일단은 그때까지밖에 기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만일 이번에 출정에서 내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나 마도 그때는 또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검상은 스스로도 자신의 입 밖으로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을 생각해보고는 놀랐다 그는 사실 이번에 출정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해보지도 안아뒀다 그런데 그런 말이 무의식 중에 나왔다는 것은 그럼 그의 육감은 이번에 출정이 그에게 몹시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말인가 문득 그의 내리에는 장문인 풍천비의 그 섬뜩했던 눈빛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보름이라 그럼 이만하면 그때까지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군 전노인은 솜씨가 좋아서 어느새 침상을 꺼해 원래대로 복구시켜 놓았다 화검상은 그가 침상을 옮기려는 것을 보고 얼른 다가가 마주들고 옮기기 시작했다 전노인은 문득 다시 입을 열었다 화씨 가문의 일에 대해서는 나도 알고 있소 소광생은 미쳤다 고들 하더니 원래는 미친 것이 아니었군 화검상은 그의 입가에 웃음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자신도 마주 미소를 머금었다 저는 앞으로 노인장께 폐를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전노인은 화검상의 자리를 좌측 안쪽에 마련해 주었다 전노인의 자리는 그 반대편이었다 벌써 해가 저물어 이 작은 건물의 내부에도 촛불과 등불을 밝혔다 한쪽에서는 구수하게 밥 짓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제각기 할 일을 했다 화검상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으나 전노인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냥 지내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인부들도 역시 그를 간혹 주시할 뿐 별로 상관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개 험악하게 생기고 성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그래도 이곳에서는 서로 간의 일은 침범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곧이어 밥이 다 되었다 이곳의 반찬은 간이 잘 맞지도 않고 형편없는 것이었으나 그래도 화검상은 사형제들과 식사할 때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았다 화검상의 옆자리에는 얼굴에 칼자국이 나 있는 사내가 앉아 있었는데 문득 식사 도중 거친 음성으로 말을 걸어왔다 이보시오 당신은 화산파의 제자라고 하던데 그래 무공은 얼마나 배웠수 화검상은 그러자나도 인사를 하지 않아 미 안하던 차에 웃으며 대꾸했다 나는 그저 겉핥기로만 배웠을 뿐 무공을 배웠다고 할 정도는 못됩니다 칼자국에 있는 사내는 앞면을 묘하게 실룩거렸다 그럼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곳에 왔소 화검상은 일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다소 망설였다 그것을 보고 전노인이 입을 열어 말했다 밥을 먹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맞나 밥 먹을 땐 그저 밥이나 먹으라고 공연이 이것저것 따지고 묻는다면 그나 마 이런 일자리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잊었나 밥이나 먹으라고 이런 빌어먹을 칼자국의 사내는 그대로 아직 밥이 남아있는 밥그릇을 부엌 쪽으로 던져버리고 나가버렸다 전노인은 웃으며 화검상에게 말을 이었다 이런 곳에서 있으려면 이런 일들은 감수해 야하오 그리고 다들 손버릇이 별로 좋지 않으니 자신의 물건은 자신이 잘 보관하도록 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노인은 오직 전노인 뿐이다 나머지는 나이가 대개 30 40대인데 화검상처럼 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방금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칼자국에서 내 외에도 얼핏 보니 용모가 특별한 사람이 네 사람이나 더 있었는데 하나는 얼굴이 곰보이고 또 하나는 얼굴이 손미처럼 검었으며 또 하나는 코가 주독이 오른 듯 불그레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왼쪽 턱 밑에 제법 커다란 혹이 하나 달려 있었다 그 외에는 온갖 험한 세상을 살아오느라 얼굴이 다들 험상굳고 눈빛이 음엄했으나 대체로 평범한 얼굴들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전노인은 화검상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미 어두워진 작업장 쪽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보아 화검상에게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모양이었다 보아하니 내일은 비가 오겠군 비가 오면 우리는 일을 못하오 그대도 아마 내일은 쉬게 되겠군 밤하늘에는 어느새 구름이 가득하고 별빛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올 야그 출력일 98-16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7장 곡선적 임무공 제7장 곡선적 임무공 노인이 밤하늘을 보고 내일의 날씨를 점치는 것은 아마도 오랜 경험이 쌓여서 그런 것일 것이다 화검상은 만일 내일 비가 와서 일을 못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이런 곳에서 그저 답답하고 무료하게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화검상은 문득 자신의 할 일을 생각해 냈다 그건 무공을 닦는 일이다 그는 미처 자신의 괴무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노인은 작업장에 이르러서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서 그대가 할 일은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오 무공을 어느 정도 닦았을 테니 그저 돌을 운반하는 일을 거들어주면 될 것이오 만일 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문제가 달라질 테지만 말이오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전 노인은 화검상을 주시하며 말을 이었다 보아하니 수중에 금은이나 제법 가지고 있겠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잘 숨겨두도록 하시오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솔직히 나도 다루기 힘든 녀석들이라 오 화검상은 미소하며 말을 받았다 이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 힘들지도 않으십니까 전 노인은 가볍게 웃었다 힘이 들지만 어쩌겠소 이것도 다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수박에 단지 세상 인심이 갈수록 각박해지니 그게 걱정이지 전에는 이곳의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전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런 곳의 분위기는 원래 이런 법이오 사람이 험하게 살다 보면 성질도 나빠지게 되는 게지 다만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좀 더 잘해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내하는 말이오 화검상은 말했다 우리 화산파 사람들 말입니까 그럼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또 있겠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비용도 적게 나와서 우리가 제 돈 내고 쌀을 사먹어야 할 입장이오 화검상은 가볍게 웃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장모님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지요 정말 그럴 생각이오 전 노인은 화검상을 주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사실 우리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소 여기서 말 한번 잘 못했다가 죽어나간 사람도 몇몇은 되지 하긴 나야 이미 인생을 살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미련은 없겠지만 말이오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옛날에는 좋았습니까 전 노인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서 속삭이듯 말했다 물론 좋았지 그 전대장문이었던 화산검신 화청배는 정말 좋은 분이었소 내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도 그때 문이지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었고 그땐 사는 것 같았소 허허 이런 얘기는 절대 남에게 해서는 안 되오 내 그대가 그분의 손자이기에 하는 말이오 말이 끝나자 전 노인은 짐지 큰 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니 그대도 만일 높은 임금을 받고 쉽다면 열심히 일하시오 아니면 말고 허텀 그럼 나는 이만 들어가 자야 하겠소 늙은이는 초저녁 잠 이만은 법이지 그대도 천천히 들어오도록 하시오 화검상은 일시 정신이 아득해지고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다는 기분이 되었다 전 노인은 정말로 저만큼 앞서서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화산검신 화청배 그의 조부인 그가 그렇게 사람을 잘 대해준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인가 그의 조부인 화청배는 이미 천하의 다시업을 인면수심 대마드로 공인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대체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인부들에게는 잘 대해주는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철저한 대학마가 누구에게라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기는 완벽히 착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히 악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말처럼 할아버지는 유독 인부들에게만은 잘 대해주었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화검상은 가문에 대한 악평 속에 너 문화도 시달리다 보니 한 번쯤은 누구에게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하고 내심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막상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너무나 도이치에 맞지도 않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는 것이었다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속으로 다시 중얼거렸다 고작 채석장의 이름 없는 노인의 근거 없는 말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넋이 나가다니 정말 아직도 수양이 너무 부족하구나 조금 전에 나는 그야말로 멍청하고 어리숙한 애숭이로 보여들 것이 아닌가 화검상은 그런 쓸데없는 감상을 떨치기라도 하듯이 고개를 저으며 깊이 밤공기를 들이마셨다 바로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 타나 그에게로 다가왔다 가검통이었다 사형 이곳에서의 생활은 지낼 만합니까 가검통은 다소 어색한 듯이 웃으며 열심히 화검상의 안색을 살피고 잊었다 화검상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자네가 지금 여기에 웬일인가 가검통은 두 손을 내져우며 말했다 그야 사형이 잘 지내나 한번 보러 온 거죠 저는 사형이 이곳으로 왔다기에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너는 내가 중독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았겠지 나는 이곳에 온 지 이제 겨우 한 시즌 정도 지났을 뿐인데 무슨 걱정인가 가검통은 화검상의 얼굴을 은근히 주시하며 말했다 그럼 사형은 지금 아무런 불편도 없다는 말입니까 화검상은 짐직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꾸했다 글쎄 아까 먹은 음식이 체했는지 속이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다른 불편한 점은 별로 없네 문득 가검통의 시선에 특이한 기광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화검상은 놓치지 않았다 그건 아마도 사형이 너무 급하게 식사를 했기 때문이겠죠 화검상은 미소하며 대꾸했다 그런가 가검통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지금 제게 뭐 부탁하실 일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내 부탁은 앞으로 자네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거네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별로 없네 내 나중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말하도록 하지 그럼 저는 이만 가서 잘게요 사형은 내일 일을 해야 할 테니 어서 들어가서 주무세요 가검통은 그렇게 말하고 막 발길을 돌리려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눈빛을 기이하게 빛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참 이곳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이곳 사람들 중에는 사마웨도의 첩자가 있다는 말이 이듬히 알겠네 가검통은 다시 한 번 화검상에게 친근한 듯 한 웃음을 보인 후에 발길을 옮겨 사라져버렸다 화검상은 다소 마음이 착착해져 버렸다 실상 가검통과 같은 자를 만났다는 일 정도는 그에게 별로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었다 화산파의 내부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말이다 다만 지금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 것은 악가들은 전노인의 말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그러니까 그가 11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다 그는 부모와 함께 모처럼의 강호유람 길에 올라섰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그의 모친은 유난히 그와 부친에게 잘 대해주고 기쁘게 해주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 즐겁던 강호유람의 길은 도중에 취소되고 세 사람은 화산파로 돌아오게 되었다 화산파로 돌아오니 어이없게도 그의 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고 조용하던 화산파가 흡사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조부는 육신이 흡사 걸레 쪽처럼 변해 있었고 머리는 연무장에 세워진 나무 기둥에 효수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해버리고 말았다 화검상이 그 전에 조부 등에 관해서 전혀 기억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조부는 그에게 매우 잘 대해주었고 화검상도 은근히 조부를 좋아했었다 사건도 별로 없이 늘상 조용했기에 화검상은 외부의 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만 생각을 했다 그 당시 조부의 평판이 어땠는지는 유감스럽게도 분명하게 기억되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당연히 남들도 조부를 좋아할 것이라 고만 생각했을 것이다 화검상은 말하자면 걱정 근심도 없이 곱게 자라난 귀문의 도련님이나 다름이 없었다 게다가 9살 무렵부터 시작된 그의 무학상의 장애 때문에 그는 외부의 일은 더욱 신경을 쓸 수가 없지 않았던가 갑자기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나서 화검상은 완전히 달라진 조부의 평판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외의 모친까지도 그렇게 조부를 평가하고 있고 그의 선친은 당시부터 미친 듯한 괴행을 일삼기 시작했다 나날이 달라져가는 선친의 모습을 보면서 화검상은 주위 사람들의 평판에 점차로 무력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의 선친은 그로부터 3년 후에 그야말로 광인의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다 화검상은 어째서 일찍이 그 평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것은 그 역시 그의 선친 못지않게 심한 혼란과 방황을 시작하게 되었었고 그로 말미야마 그는 더욱 바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소광이란 벼로는 그래서 붙여졌다 그러던 도중 그는 더러 외부에 나가 다른 명 문정파의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판은 한결같이 그의 조부가 대맛으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이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 화검상은 마침내 그의 조부가 최소한 어떤 잘못이 있었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샀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화검상은 지금도 조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는 않는다 최소한 조부는 그에게만은 정말 잘 대해줬고 아마도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화산파에 대해 미련을 갖게 하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조금 전에 전노인의 그러한 말들은 엉물려 있었던 그의 그러한 감정들을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화검상은 혼란스러워진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당신께서 만일 그토록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최소한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두운 밤하늘의 구름은 더욱 짙어지는 것 같았다 주위는 더욱 어둡고 스산해졌다 정말로 전노인의 말대로 내일은 모처럼 비가 오기라도 할 모양이다 화검상은 천천히 숙소를 향해 걸어갔다 숙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대부분이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더러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는 모양이다 등불은 아직 빛을 바라고 있었고 몇 사람이 묵묵히 드러누워 있거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전노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진 듯 코고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들은 화검상이 들어섰는데도 그저 힐끗 음엄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 여전히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이쪽에서 말을 걸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화검상은 장검은 자리에 그냥 두었지만 중요한 물건들은 모두 몸에 제니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낮에 너무도 밝게 잔 탓인지 누워 잠을 청해도 눈빛만 더 맑아질 뿐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화검상은 이에 문득 어깨에 상처를 상기하고 몸을 일으켜 약을 갈아 붙이기 시작했다 어깨의 상처는 이제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을 만큼 좋아졌다 이제는 굳이 약을 갈아 붙이지 않더라도 덧나는 일 없이 저절로 낫게 될 것이다 화검상이 금창약을 상처에 고르게 바르고 있을 때 문득 그 딸기코의 사내가 마시던 술병을 들고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당신이 정말로 무공을 배우기는 한 거유 딸기코의 사내는 이미 약간 취기가 오른 듯 음색이 꼬부라지고 있었다 화검상은 금창약을 챙기고 옷을 다시 걸치며 웃으며 대꾸했다 저에 대해서 의심이 가십니까 딸기코의 사내는 충혈된 시선으로 화검상을 노려보는 듯하다가 다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정말로 무공을 펼치는 것을 한 번 봤으면 해서 그렇소 화검상은 옷차림을 다 챙기고 다시 누우려고 침상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의 무공은 보잘것 없어서 보여드릴 것이 못됩니다 딸기코의 사내는 한동안 화검상의 얼굴을 노려보더니 돌연 고개를 옆으로 돌려 바닥에 누런 가래침을 탁 뱉으며 몸을 일으켰다 우라질 이거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빌어먹을 아무거나 칼이라고 차고 다니면 다 무공을 배웠다고 거들먹거린다니까 화검상은 다소 어이가 없었다 그는 이들이 자신에게 다소의 적대감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체 지금 무슨 이유로 그러는 것인지 짐작하지 못했다 이들이 혹시 내 장검을 조사해본 것이 아닐까 화검상이 가만히 장검을 바라보며 생각을 굴리고 있는데 문득 이번에는 곰보사네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안으며 말했다 솔직히 우리가 조금 전에 대게 장검을 보기는 봤소 그런데 그 장검에 혹시 어떤 신비로운 매력이라도 있는 것 이해 아니오 역시 그랬군 이들은 조금 전에 화검상의 물건에 욕심을 내고 장검을 빼보았다가 크게 실망한 것이다 화검상은 장검을 집어들고 손수 검집에서 뽑아 그 볼품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이것은 사실 내력이 있긴 하지만 그리 신비로울 것까지는 아니오 나의 조부가 살아계셨을 때 어느 날 나를 병기고로 데려가서 어느 것을 고르겠느냐고 하셨소 나는 그때 정신이 산란하여 제정신이 아니었소 그래서 바닥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 철장검들 중에서 아무거나 집어들었소 그러자 나의 조부는 한 번 크게 웃고 말았지 나는 이것이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간혹 조부의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오 곰보산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당신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하군 나라면 최소한 보검은 아니더라도 백년정강의 장검은 집어들었을 텐데 이 얼굴이 가득 얽은 사내는 눈빛이 연신음 흉하게 굴리는 것이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지금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장검을 다시 검집에 집어넣었다 당시 그 병기고에는 제법 명검들이 덜어 있었소 아마도 나는 공연이 바보 짓을 한 모양이오 곰보산에는 불쑥 다시 물었다 그 장검으로 사람을 뵐 수 있겠소 화검상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별로 사용해본 적은 없소 아마 이제는 녹이 너무 슬어서 금방 부러지고 말 것이오 곰보산에는 손을 불쑥 내밀었다 그럼 그 쓸모없는 장검은 내가 가져야 하겠구먼 화검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말했다시피 이건 비록 쓸모없지만 내겐 추억이 깃든 것이오 당신에게 줄 수는 없소 곰보산에는 손을 거두고 입가에 능글맞은 웃음을 머금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내게 줄 거요 화검상은 이미 이 사내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욕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필시장검이나 다른 어떤 물건만이 목적이 아닌 것이다 강호무림은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상이며 그 험한 세파를 뚫고 살아온 이들은 비록 무공을 배우지는 못했다고 해도 그런 이치에는 길들어져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이렇게 된 이상 보잘 것 없지만자 신의 능력을 한 번 보여주는 보리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 당신에게 줄 것은 없지만 정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무공을 한 수 보여주도록 하겠소 이것은 가르치는 것도 아니니 자세히 보고 싶다면 잘 보아야 할 것이오 화검상은 말이 끝나자 장검을 다시 뽑아서 진기를 운영한 다음 허공을 향해 가볍게 휘둘렀다 그것은 바로 화산파의 매화건법 가운데 제일 좋은 매화점점이었다 이 매화건법에는 모두 36개의 초식이 있는데 각각의 초식은 모두 특색을 가지고 있고 그 흐름들이 순서를 따르면 하나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그의 무공은 겨우 이류의 경제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변환 즉 두 개의 매화송이 밖에 만들 수가 없지만 만일 절정의 고수가 이 초식을 펼치면 최소한 12개의 매화송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의뢰 명문정파의 무공들은 하나의 절기라도 평생을 두고 연마해도 최고의 경제에 오르기 어렵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변환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빠른 것은 공력의 힘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공력을 증가시키려면 그만큼 변환에 능숙해져야 하는 것이다 만일 제1초인 매화점점과 제2초인 매화빔분을 펼쳐 둘 다 두 개의 매화송이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그 두 가지는 물론 같지 않다 모양이나 방향 성질과 변화하는 길이 다르며 각각의 무궁무진한 특색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개 나타나는 매화송이가 많을수록 그 초식에 깊이 들어갔다고들 말하는데 아마도 그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식은 뒤로 나아갈수록 어렵다고 말하는데 화검상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언젠가 화검상이 외부에 나갔을 때 한 꼬마는 매화검법에서 제1초는 매화 한 송이를 제2초는 매화 두 송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물론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만일 그런 식이라면 명문정파의 육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매화검법은 경지가 좀 더 나아가면 전혀 쓸모없는 것 이되고 말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명문정파의 무궁들은 각기 특성은 다르지만 대개 대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다 초식이 후반부로 나아갈수록 그 변화는 다양해지게 된다 만일 변화를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초식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를테면 매화검법의 마지막 초식인 매화 말리앙에서는 어렵게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변화에 치중하면 힘이나 빠르기에 그만큼 소홀하게 되는 것이 있고 힘이나 빠르기에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매화검법의 전반부는 힘에 치중되고 중반부는 빠르기에 중점을 두며 후반부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 Pereira